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를 해서 그 투자 대상이 엄청나게 상승해서 노후가 해결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노후 준비에 대한 근본을 바꿔야 된다 뭔가를 자꾸 어디에 투자해야 되어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셔라 사람들이 노후 대비 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건 알지만 사실 또 제대로 준비 못하는 것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노후 준비라는 개념이 젊은이들한테는 사실 거의 없는 게 사실이에요 만나보면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데 노후 준비할 여력이 어디 있느냐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40대 중반 넘어가야 그때부터 노후 준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노후 준비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건 어떤 투자를 해서 내가 노후 준비에 성공할 것이냐 이런 걸 많이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멘토님 어떤 투자를 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가장 많은 질문이 그거예요 아마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 자체가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봅니다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게 우리가 컬처 레그라고 하잖아요 흔히 이미 지나간 건데 행동이 따라가지 못해요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실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 어딘가에 딱 투자해서 그 투자 대상이 굉장히 한번 빵 터져주면 나는 좀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은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의 성장률을 한번 보면 최근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코로나가 있었던 시기이긴 하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 충격에 의해서 당시에 4.1% 성장하는 한 해 그거 말고는 지금 2016년부터 22년도까지를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2.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1970년대 80년대는 12%였고요 그다음에 90년대만 해도 imf가 있었지만 7.4%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도 한 5% 이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도 5%는 좀 안 되지만 4.4% 정도 되거든요 이런 정도의 경제성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 정도의 고성장의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산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나 우리 부모님 세대라든지 또는 조부모님 세대들을 보면 뭔가 주식을 잘 투자하거나 또는 아파트를 좀 잘 투자하거나 이래서 노후가 풀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자라다 보니까 나도 뭔가 하나 좀 터져줄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성장률이 2016년부터 22년 까지 평균 2.4 정도 나오는데 그럼 앞으로 굉장히 경제성장률이 좋아질 거냐 고성장이 될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기조가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을 거예요 결국 경제성장률이라는 건 실질 소득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고 실질 소득의 증가가 곧 자산 가격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뭔가 투자를 해서 그 투자 대상이 엄청나게 상승해서 노후가 해결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이걸 먼저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노후 준비의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게 옛날에 1970년대 이럴 때는 이자 막 16% 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면 노후 대비 되고 중간에는 하나 투자해놓으면 노후 대비가 됐는데 은행에서 십 몇 퍼센트를 줄 정도다 그러면 뭔가 투자나 다른 비즈니스 란다 그러면 성장이 20% 30% 되던 때니까 자산 가격은 어떻게 했느냐 자산 가격은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다라는 거 저성장이라는 우리한테 닥쳐오는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자면 노후 준비에 대한 근본을 바꿔야 된다 뭔가를 자꾸 어디에 투자해야 되어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가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자본주의 경제가 성숙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게 사실 자본주의 역사가 인플레이션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2020년 21년도에 우리가 경험했던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 주식이나 부동산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실물경제의 인플레이션 입니다 요즘 밥값이 나가서 손님이 온다 그러면 어디 식당을 가면 한 15000원 정도 이하로 대접할 게 없어요 일단 밥값이라는 게 난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가 한 5000원 6000원으로 잘 먹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5000원 정도는 돼야 된다 요즘은 떡볶이도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모든지 다 비싸 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물경제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임금이 올라가요 물론 임금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되게 안 올라가고 가장 더디게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물론 이게 가장 마지막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요구하죠 임금 좀 올려달라고 그러다 보면 기업들은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임금이 또 인플레이션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자본주의 역사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오 계속해서 물가가 이렇게 치솟고 임금이 올라가는 경제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한다고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은퇴해서 우리 선배님들처럼 우리 아버님 조부모님 세대들처럼 자산이 정말로 엄청나게 성장하던 시기에 대단한 노후자산을 만든 분들도 60세에 은퇴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완전히 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 뭐 하나 빨리 좀 터져주고 나 좀 지긋지긋한 회사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게 되겠느냐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임금과 실물경제 재화서비스의 가격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런 때 나는 집에서 아무것도 돈 한 푼도 안 벌고 논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노후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생각했거든요 한 20억만 있으면 나 진짜 진짜 놀고 싶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자산가격이 빠르게 올라감으로써 제가 그 목표했던 거를 좀 생각보다는 빨리 돌파를 했는데 20억 30억이라 있어도 지금 은퇴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20억 30억을 갖게 되면 20억 30억의 눈높이가 돼요 절대 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진짜 답답하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걸 받아들이고 일단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후 준비라는 게 완전한 은퇴로 소위 생각하는 게 동남아 어디 해변에 누워서 안 됩니다 통장에 따박따박 돈 들어오는 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느냐 사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는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면 그 성장의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배웠는데 요즘 도대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성장률도 2%밖에 안 되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생기느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반복되는 경제위기 최근에는 코로나 그전에는 금융위기 이런 반복되는 경제위기 때문에 말도 안 될 정도의 돈을 푸는 통화정책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상승 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냥 돈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버리게 되면 사실은 자산에 거품이 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성장률과 관계없이 한마디로 말해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인플레이션은 있는 이상한 경제가 되는 거죠 원래 사실 경기가 좀 죽고 좀 사실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안 하고 투자가 위축되고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생겨야 되는데 분명히 돈은 통화량은 늘고 돈은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실제 이거 우리가 보통 화폐의 유통속도라고 그러는데 유통속도는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통화량은 증가하는데 실제로 경기는 안 살아나는 우리 경제학에서 유동성 함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징조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상시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는 계속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은 꾸준히 있는 이런 경제가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은퇴하고 놀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하라는 이야기를 노후준비의 일환으로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완전한 리타이어먼트를 하고 집에서 놀지 말라는 거지 리타이어먼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세미 리타이어먼트를 하라는 거예요 세미로 세미 주 3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임금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물경제의 실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내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주 3일 정도만 슬로우 워커가 되면 어떨까 뭔가 굉장히 하드워킹을 하고 막 풀타임 잡을 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생산성 떨어진다 내가 얘 왕년에는 돈 좀 벌었는데 내가 이거 받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노후에서 이 워크를 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워크를 일하는 걸 한 3일 정도로 어디 출근하거나 사회활동 하실 수 있는 일을 만들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뭐냐면 일단 3일 동안은 소비가 줄어들어요 웬만하면 일하니까 일하는 시간은 쓸 게 뭐하니까 일하는 시간 만큼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 비싸진 스태플레이션의 상시화의 시대에 이게 제대로 생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좀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그만큼 소비가 줄죠 그다음에 내가 어딘가에서 풀타임 잡으로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라는 걸 받고 있다면 내가 만약 어디 고용돼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영업을 하든 또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사실은 이 임금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그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어딘가에서 그래도 3일 정도 일한다면 그 임금 올라가는 걸 내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일 정도 일하면서 나의 소비를 조금 줄이는 효과 그다음에 나의 작은 소득이지만 이것이 임금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러면 훨씬 남은 4일간의 여가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풍족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런 소득 관련된 일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뭔가 소득이 나오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걸 만들어 놓기 위한 게 노후준비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옛날처럼 과거처럼 10억 있으면 20억 있으면 30억 있으면 은퇴할 수 있어 놀 수 있어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적정한 노후생활비를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 대표님도 계산해본 적 있죠 저는 거의 매주 계산합니다 매주 계산하는 이유가 물가가 자꾸 빨리 올라가니까 그전에 계산했던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 계산합니다. 엑셀드가 계속 돌려 그런데 이게 제가 오늘 계산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노후준비의 첫 걸음은 나의 정확한 노후생활비를 아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궁금하죠 어떻게 노후생활비 얼마나 들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에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나 지금 경제활동하고 있는데 아직 노후준비도 안 됐고 또 애들도 아직 학교 교육이 좀 남아있고 하니까 내가 쓰고 싶은 것보다 훨씬 줄여서 엄청나게 절약을 하고 있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한 달 재밌게 그냥 생활하는 정도로 생활할 거는 그래도 하고 있는데 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노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재택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가 좀 많이 완화돼서 다 재택근무보다는 실제로 출근을 하실 텐데 출근한다는 게 참 귀찮고 힘들고 또 재택근무 하다가 또 나가려니까 힘들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매어있는 시간에는 엄청난 소비를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게 은퇴하면 회사 퇴사하면 돈 엄청 써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뭐 소문이 나가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가던 회사를 안 나가고 월화수나 월화 정도만 일을 한다고 보면 일단 여가생활이 일단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 중에서 노후에 안 들어갈 비용이 뭔가를 잘 생각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 교육비는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녀 교육비 자녀 용돈 이런 건 안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에 또 뭐가 안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지금 대출 이자 내고 있잖아요 그거는 노후까지는 어찌어찌 좀 해결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이자는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거 이자 그다음에 자녀 교육비 용돈 이런 건 좀 안 나갈 수 있죠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는 노후에 나가냐 안 나가냐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그대로 나가는데 여러분들의 생활비 중에서 과연 고정비가 많이 나갑니까 아니면 변동지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가생활을 문화생활 여행 외식 아니면 취미활동 이런 것들에 돈이 많이 나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개인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소득이 3만 3천 달러 이상 정도 됐기 때문에 변동지출이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동지출 부분이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 쓰고 있는 생활비에서 이자와 그다음에 교육비 뺀 나머지를 우리가 순생활비라고 합니다 순생활비 이 순생활비에 곱하기 2배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늘어나죠 2배라는 건 어떤 사람이 2배냐면요 조금 절약하고 쓰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조금 못하고 억누르고 생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순생활비에 무조건 2배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노년에 좀 즐기고 살아야지 그다음에 지금 그렇게까지 내가 어마어마하게 절약은 안 하고 할 거는 다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순생활비에 1.5배는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노년이 되면 지금보다는 좀 적게 쓰겠지라고 생각해서 막연하게 희망을 품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문화지체현상 컬처 레그를 말씀드렸는데 이 컬처 레그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의 조부모님 세대의 노후생활을 보면서 그래 나도 나이 먹고 은퇴하면 돈 조금만 쓰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분들은 1930년대 40년대 태어난 분들이거든요 일제강점기와 6.25 같은 걸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안 해요 스마트폰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ott 이런 거 안 봐 그리고 때 되면 여행 가는 거 이런 것도 잘 안 가 그런 분들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지금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노후생활비를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만약에 그게 350이나 예를 들어 500이 나왔다 그러면 머릿속에 20억만 모으면 은퇴해야지 30억만 모으면 은퇴해야지가 아니라 뭐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무조건 생각을 그러면 매달 1일 날 통장에 어떻게 500이 매달 지금 화폐가치로 찍힐 거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준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500만 원이 매월 1일 날 통장에 죽을 때까지 꽂히려고 하는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뭐 하나 빵 터지면 그걸로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죠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내가 은퇴하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직장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떤 직업이 필요하냐 조금 더 전문화된 직업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이 노후준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항상 사람들이 자산만 생각하는 자산 금액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자산이 왜 안 중요해졌냐면요 이번에 우리가 202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자산 가격의 추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산의 배신 뭐라고 그럴까 자산 가격이라는 거 자산이라는 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앞으로 제가 아까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지만 자본주의가 성숙해지면 나타나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보다 먼저 자본주의를 먼저 했던 나라들에서 나타났던 현상 첫 번째는 다 아시겠지만 초저성장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양극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스태그플레이션 좀 전에 얘기했던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잦은 경제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경제위기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경제위기가 나타나니까 살리려고 또 돈 풀고 또 그다음에 또 자산에 거품 끼고 또 폭락하고 계속 이걸 반복을 하니까 자산이라는 게 과거처럼 굉장히 변동성이 없는 정말 나한테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친구가 아니다 라는 거죠 더 이상은 그러면 지금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사업체를 꾸리든지 그렇죠 뭔가 자영업 가게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나만의 어떤 능력을 더 키워가지고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그 준비를 하시려면 생각을 전환을 해서 현금 흐름을 어떻게 창출할 거냐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일을 전문화 하고 나이 먹어서도 슬로우 워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다 그것이 사업화가 됐든 아니면 내가 전문적인 직업인이 됐든 대신에 이제 그게 생계형 경제활동이 된다면 조금 고달프긴 하죠 내가 돈 안 벌면 생활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사람 마음이 정말 힘드니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즐겁고 재미있고 소득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오래 일할 수 있는 뭔가 잡을 찾아 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거를 나이 먹고 아까도 말씀하셨을 때 한 40대 후반에 막 준비하고 그러면 이미 늦어버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방법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도 또 문화지체 현상이 발생 하는 게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고 부모님들이 대충 언제 은퇴하나 봤더니 50대 중반이나 60대 은퇴하셔서 집에서 쉬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이것도 문화지체 현상인데 지금의 사회적 연령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본인 나이에 0.7을 곱해야 됩니다 본인 나이에 0.7을 곱해요 제가 지금 올해 53세 6월 달이면 만으로 0.7을 곱하면 37이에요 딱 37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래 옛날에 내가 봤던 우리 선배들의 37세 때의 모습 은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좀 고참격이지만 그렇지만 한창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바뀌게 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 로 봤을 때 사회적 연령이 난 30대 후반이구나 이렇게 마음먹으니까 일단 벌써 일하는 자세나 모든 걸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고 나 이제 50 넘었어 나도 이제 꺾어졌어 뭐 이러고 생각을 하면 이제 모든 게 내가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러면서 자꾸 뒷짐 지고 자꾸 물러서려고 하는 심리가 생기 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7을 곱해야 된다 저 딱 곱한 게 29이거든요 그럼 이제 사회초년생 느낌 약간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사회초년생의 느낌으로 한다 그러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요즘 mz세대 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생들 만 해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들의 변화를 금방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네오포비아라고 그러거든요 네오포비아가 뭐냐면 새로운 것에 대한 걸 받아들이는 걸 두려워 그러니까 우리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 할머니 가르쳐드릴게요 막 해도 싫어 싫어 이러시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뭔가 그걸 배워보면 금방 한 단계만 너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일단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70년대 태어난 분들도 네오포비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난 하던 것만 하고 싶지 새로운 걸 싫어하는데 지금 mz세대들은 뭔가 새로운 거 나오면 다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돈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mz세대 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돈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왜 많이 쓰느냐 예를 들면 요즘 최근에 뭐가 유행이래 그러면 우리 기성 세대들은 그냥 안 해본 거면 안 해 이거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mz세대는 요즘 새로 유행하다 그거 뭐야 요즘 그게 핫해 그럼 그냥 또 배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 골프가 괜찮다 그러면 또 mz세대들이 골프를 배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90년대 생이나 2000년대 생들이 노후 준비를 하게 될 때에는 사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걸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조기 은퇴해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다들 아마 지금 mz세대 분들 공감하는 분들 중에 아마 저는 아까 그게 떠올랐거든요 it 기기 같은 것들을 요즘에 되게 많이 사요 예전에는 저만 해도 아이패드 이런 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던 세대인데 요즘에는 다 몇 개씩 가지고 있고 연동이 잘 돼요 하면서 많이 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취미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1.5배에서 2배를 곱해야 내 노후생활비 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나 일 때려치고 안 하고 놀래 라고 하는 완전한 리타이어먼트는 사실은 좀 어려워졌다 라고 봐야 되고 거기다가 자산 가격도 폭락과 상승을 거듭 하는 불안한 장에다가 결국은 stagflation 이 고착화되는 경제 이런 경제 에서는 일을 어떻게 오래 하고 재미있게 소득을 계속 만들어낼 건가에 고민 이 없이 무슨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이야기고요 24년 회사 다니시고 이제 퇴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좀 철저하게 좀 고립된 상태로 좀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으셨 는데 그 얘기가 뭔지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 말에 어떤 신문에 칼럼 을 썼다가 너무 글을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받고 힘들어졌죠 힘들어질 때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정태익 선생님도 조금 같이 고민을 해보죠 이렇게 연예인 같은 분들이 항상 제가 24년간 연예인들과 같이 일을 했잖아요 연예인들의 삶에서 분명히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봤더니 소비자나 시청자 대중이 그들을 공격할 때 항상 하는 것 중 하나가 저들에 저 녀석의 밥줄을 끊어라에요 출연하는 프로그램 있으면 프로그램 게시판 가서 얘 저기 출연시키지 마 뭐 어디 뭐 하는 거 있으면 얘는 뭐 행사 부르지 마 노래 시키지 마 공연 못하게 해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내가 만약 언젠가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의 밥줄을 스스로 끊는 거구나 저는 그때 딱 엄청나게 많은 비난에 시달렸고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이 힘든 지경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 내려놓 자 정말 좋아하는 내 직업 로맨틱 코미디 연출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외로워지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사자도 그렇더라고요 세렝게티 사자도 사자가 사냥하면 되게 쉽게 할 것 같지만 사자도 사실은 사냥 하다가 많이 다쳐요 육식 프레데터들이 보면 사냥하다가 반격 당해 가지고 다친 애들 많거든요 다치면 얘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혼자 굴속에 들어가 가지고 조용히 이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굶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러면서 이걸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뭔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일단 스스로를 고립을 시키고 외로운 지경에 들어가서 반성을 하고 그 반성을 통해서 뭔가 성찰을 하고 성장을 도모해야죠 힘들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는 건 결국 시간이 해결을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항상 하는 생각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을 다니는 습관을 기른 이유 중 하나가 내가 뭔가 이런 고난에 처했을 때 하는 생각은 이 고난을 예전에 누군가 먼저 겪어본 사람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았다면 그는 해결책을 책에 남겨놨을 거다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만약 나처럼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부동산 투자를 배웠는데 이걸 내가 알려주고 싶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책 한 권으로는 안 돼 기초편과 실초편으로 난 두 권 절대 안 해요 출판사에서 두 권 쓰자고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는 외로움이 찾아오면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외로움 호독 주제어로 검색을 하면 막 나와요 그런데 책이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답이에요 사실은 책이 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태익 선생님을 부익남 으로 알지 않고 정태익 저자로 제가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선생님 책 읽다 되게 반가운 대목이 그거였어요 부동산 공부하고 싶다면 반드시 책을 서른 권을 먼저 읽어라 라고 쓰셨잖아요 내가 보고 이게 답이거든요 서른 권을 읽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지식의 체계가 머릿속에 들어서고요 그럼요 제가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책을 한 서른 권 정도 읽고 나니까요 아 외로움이 실은 이런 의미구나 우리가 그동안 외로움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였는데 그거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이 외로움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저렇게 는 책을 한 거죠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요즘에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많아지죠 그리고 뭐 비혼주의자도 많지만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한 1년 전만 해도 나는 비혼주의야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들도 많다가 요즘에는 약간 좀 자주 섞인 얘기로 아니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어쩔 수 없이 좀 외로움이 앞으로 좀 시대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외로움의 시대로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책도 많이 보시고 또 외로움 수업 책도 쓰셨으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거를 좀 어떻게 뭐 견뎌야 될까 외로움을 정말 그 단순히 좀 견뎌 야 될 존재인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그 정택 선생님 말씀 중에 나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반드시 그 멘탈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나는 안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나는 내가 너무 좋아 난 너무 소중해서 그냥 누구한테 주기가 아깝네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괜찮은데 이 친구는 나도 되게 괜찮은 놈인데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한테라면 나를 좀 허락해 줄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선 생각부터 바꿔라 일단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2020년 말에 그 칼럼으로 이제 잘못을 저지르고 너무너무 외롭고 괴로웠거든요 악성 댓글을요 하루에 500개 600개 700개가 내가 운영하는 어떤 공간에 악성 댓글만 500개 600개 달리잖아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고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내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어요 그러면 죽거든요 미치거든요 근데 왜 읽고 있냐면 한 100개 중에 그래도 한 대여섯 개는 나 응원해 주는 위로해 주는 누구 있지 않을까 찾거든요 없어요 다 다 오로지 악불밖에 없는데 근데 또 이걸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무슨 게 되냐면 나쁜 놈이네 내가 나쁜 놈이네 그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되죠 완전히 그냥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저질렀구나 근데 그 시절에 제가 어떤 책에서 그러는 거예요 가끔은 나 자신을 자기 객관화 해서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내가 나 자신을 자기 객관화해서 나를 조금 멀리서 이렇게 놓고 한번 봤어요 그렇게 봤더니 저기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데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어 막 하면서 막 쭈그러져 가지고 다니던 회사도 나오고 좋아하던 유튜브 다 그만두고 신문 칼럼 이런 거 다 가고 돈 명예 권력 다 놓치고 욕만 먹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나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가뜩이나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서 힘든데 심지어 나까지 내가 나를 욕하고 있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미쳤지 미쳤지 내가 가서 안아줘 봤어요 너 그렇게 너무 그렇게 힘들어 하지마 너 네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 너도 실수한 거고 여기서 네가 잘해서 어떻게든 그걸 해야지 이러면서 내가 나를 이렇게 안아줬 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외로움이 찾아 왔을 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외로운 지경이라고 하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이 들었던 거야 회사에서 사표 내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 치었던 거예요 상사가 됐건 고객이 됐건 너무 치 어서 내가 그거 한 건데 가뜩이나 남들한테 시달려서 힘든 나를 또 내가 나를 욕해요 남들처럼 버텼어야지 왜 그걸 못 참고 사표를 썼을까 왜 내가 나를 또 욕하고 있다고 적어도 나는 그러지 말자 나는 나를 좋아해 주자 나를 좀 안아주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그 외로움이라는 것의 끝은 나를 또 내가 나를 또 외롭게 만드는 거 맞아요 그거는 하면 안 된다 거기까지 가면 이제 악순환 속에 빠져드는 거죠 나를 좀 객관화해서 나라는 사람을 내가 좋아해 주고 또 이해해 주고 안아주 주고 약간 이렇게 멀리서 찾아온 친구처럼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 멘탈관리라는 게 사실 그게 쉽진 않잖아요 나도 이제 한 유튜브 한 8년 했거든요 8년 하면 사실 댓글이나 이런 거에 사실 이제 초연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무뎌지기도 했는데 근데 뭐 이런 것들을 꼭 떠나서 그냥 사람이 누군가한테 뭔가 좀 뭐 살짝 안 좋은 소리도 듣고 회사 생활하면서 뭐 누구는 또 이제 좋은 마음에 혼내더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막 어떤 사람은 퇴사하고 맞아요 막 극단적 선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래도 좀 멘탈 관리를 좀 잘하는 방법 아까 말한 좀 객관화 말고 또 뭐 더 있을까요 있죠 제 준비해온 걸 아시는군요 어떻게 이렇게 딱 적확하게 잘 이렇게 질문을 잘 던져주실까 딱 하나입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괜찮다 라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면요 나는 이렇게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이렇게 혼자 쭈그리기처럼 이렇게 놀고 있는데 아직도 막 이렇게 직장 다니고 있는 친구들 보면 나 자신이 엄청 한심스러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막 그러는데 아직 막 건강하고 생생한 친구 보면 나 자신이 막 원망 스럽죠 젊어서 건강관리 좀 더 했어야 됐나 그리고 나는 이제 어려운 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보면 누구는 저기 월세 받는다네 건물 에 이러면 막 내 자신이 막 미워져요 아이씨 나도 그때 중요한 건 이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괜찮다 자 쟤는 회사 출근하느라고 아직도 바쁜데 아침 8시면 저기 막 교통체증 속에서 뚫고 회사 가고 막 그런데 나는 8시에 아직 집에서 그냥 오늘은 뭐하고 노나 이러고 있네 이만하면 괜찮다 그리고 몸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힘들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숨은 쉬네 나가서 뭘 하려고 하면 양재천 걸으려고 하면 양재천 걸을 수도 있고 탁구도 칠 수 있어 물론 스매싱은 못해도 그냥 리시브는 돼 받아줄 수는 있어 이만하면 괜찮다 초보보단 내가 잘 쳐 이만하면 괜찮다 자 그리고 뭐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지만 이만큼 벌었으면 당장 굶어 죽을 정도 아닌데 뭐 당장 굶어 죽지만 않는다고 하면 이만하면 괜찮다 자 왜냐 제가 항상 하는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이 있는데 죄송해요 영어 써서 저 나름 그래도 외대 통역대학원 나온 동시 통역사 주신 pd hope for the best expect the worst 최상을 희망하고 최악을 각오하라에요 예상하라가 아니라 expect는 각오하라에요 그러니까 최악을 각오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죽진 않았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 지라고 생각하면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정신승리 아 그렇죠 아 근데 이제는 우리 정신승리가 필요한 시대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정신승리라도 해야 돼 자기 뭐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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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승리 근데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는데 없어요 그러면 좋게 좋게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안 하면 계속 힘들고 그렇죠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책에서 하나 봤는데 그 마이크 트라웃이라고 야구선수 중에 연봉 진짜 많이 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연봉 아마 한 3-4백억 받을 텐데 그렇게 많이 받더라도 펀드매니저들하고 비교하면 미국 월스트리트에 있는 펀드매니저들 에 비하면 아주 못 봤는데 트라웃은 야구선수 중에서는 진짜 제일 잘하는 친구인데 펀드매니저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중하위권 정도 이런 수준으로 봤을 때 안 보이잖아요 그 펀드매니저들도 또 사실 그 위에 있는 탑급의 분은 또 아주 작고 그렇죠 그분들은 또 워렌 버핏 뭐 이런 분들 또 아주 그냥 그렇죠 작은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비교의 끝은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비교의 끝은 없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정신승리가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정신승리라고 부르지 않고요 저는 사기충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하루하루 전쟁터 에서 살아가요 우리 옛날에 전쟁터 에 나가는 장수가 병사들을 북두둑 에서 하는 게 뭐예요 사기충전 절대 야 우리 저기 쟤들은 백만 대군 이고 우리 겨우 오천명이거든 그래도 우리가 우리 땅에서 싸우니까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할 거야 이거 우리 정신승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기충전 그건 리더로서 우리 스스로를 사기를 충전시켜줘야 돼요 정신승리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단어를 잘못 썼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사기를 또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 사기를 충전시켜줘야 돼요 아니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또 애기 아빠 거든요 이제 애기라고 하긴 좀 어렵고 어린이 정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좀 키우다 보면 사실 사교육 이런 것도 많이 시키잖아요 아우 장난이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시청자 분들도 이제 애 아빠 애엄마분들이 이제 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분들이 원래 원래 시키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하다가 처음에는 학습지를 시작하다가 막 하다 보니 이제는 뭐 거의 막 월급 정도를 막 갖다 붓고 맞아요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어느 순간 애가 시켜달라고 하니까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막 가다가 이제 뭐 대학교도 보내고 하고 했더니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애도 이제 뭐 겨우 뭐 취업은 시켜놨는데 애가 내 노후 챙겨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애가 지하까리만 해도 다행이에요 아니 이제는 자식에게 내 노후를 자식 에게 의탁을 하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모는 이제 나쁜 부모죠 그러니까 이런 중년의 그 어찌 보면 딜레마 정말 딜레마인 이 상황 이렇게 빠지는 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려운데요 저 그냥 그 제가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아주 가슴 아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10년 전 정도에 어떤 집에 아들 형제 둘이 있는데 애들이 학교에서 성적 이 좀 이렇게 시원치 않아요 공부를 잘 못해 아빠가 이렇게 보니까 애들 여기서 공부 계속 시켜봤자 답이 없는 거고 그리고 애들도 나 공부 하기 싫어 학원 다니기 싫어 그랬더니 애들이 또 있어 듣긴 들었어 어 캐나다 갔더니 거기는 수학 학원 우리처럼 막 이렇게 안 한대 선행학습 이런 거 없대 나 거기 갈래 그래서 아빠가 애들 이렇게 보냈어요 엄마랑 같이 해서 이렇게 새 식구 보내고 아빠는 여기서 열심히 벌어서 아 그리고 이제 그 자금은 일단 집을 팔았지 집 팔고 캐나다에 왜냐하면 또 집을 이제 월세를 얻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서 1년에 1억 정도 들어요 새 식구가 1년 캐나다 에서 중학생 아이들 키우는데 해서 했는데 한 2년 3년 했는데 그냥 솔직하게 여기서 공부가 안 됐던 애들이 거기 가서 영어 가지고 학교에 가서 영어로 공부하는 게 더 쉽겠어요 안 되거든요 또 안 되니까 그다음에 아빠가 하는 생각은 뭐냐면 아 엄마가 있으니까 엄한 그게 안 돼서 애들이 좀 이렇게 해이해졌나 보다 아빠도 여기 사업 이제 다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가서 이제 그러면 이민이라고 생각하고 가 가지고 막 또 했는데 애들이 결국은 캐나다 학교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자퇴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리고 아빠도 가보니까 거기서는 일할 게 없어 일할 게 없어 그냥 차라리 먹고 살려면 내가 그래도 한국 시장에 다시 돌아와서 익숙한 일을 해야겠어 돌아와요 자 대충 그림 나오죠 5년 전에 팔고 간 그 집이 그 사이에 엄청 올랐 고 다시 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는 전세 들어가기도 이제 힘들어지고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학교를 정규교육 과정을 못 마쳤기 때문에 여기 와 서도 못 들어가고 답이 없고 대학도 못 가고 그래서 24 25 애들이 그냥 가고 근데 애들은 계속 무슨 얘기 하느냐 아 나 그냥 캐나다 다시 보내줘 요 캐나다에서 나 저기 뭐야 그냥 뭐 가게 만들든지 코리안 밥버거 이런 거 그냥 하나 해서 식당 차릴래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다시 보내줄 돈도 없어 이제는 당신들 노부 대비도 이제는 어려워진 상황이고 결국은 이 아빠가 스물다섯 스물 둘 된 이 아들들을 쫓아 냅니다 야 나 이제 더 이상 니들 뒷바라지 못해 주겠어 니들 나가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 아빠가 좀 너무했다고 생각해요 자 이 아빠는 사실은 자신의 욕망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뭐냐면 아들들이 공부를 잘 못해 중학교 들어가서 반에서 한 하위권이야 자존심이 상해 나중에 얘들 딱 봤더니 좋은 대학 못 갈 것 같고 그럼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아들 어디 갔어요 라고 얘기하기가 자존심 상할 것 같아 차라리 보내자 그러면 적어도 물어보면 캐나다 에서 유학 중이야 저기 유학 중이잖아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려고 보낸 거예요 당신의 욕망 때문에 보낸 아이들이고 자 지금 20대 아들 들이 집에서 노니까 이것 또한 이웃들 보기에 창피한 거야 그래서 그거 보기 싫어서 내쫓은 거거든요 난 이거 둘 다 잘못인데 첫 번째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에게 삶에 완전히 다른 선택을 강요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네요 사실은 20살 넘어서 살다가 나는 한국에 안 맞아 내가 저기 가서 워킹홀러데이 하면서 호주 가서 양목 깎으면서 양털 깎으면서 뭔가 일하면서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가면 그건 오케이 그런데 어린 아이들을 집에 자산을 털어 가면서까지 한 건 1차 난 두 번째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자립을 막았으면 적어도 책임이라도 져줘야지 as라도 해줘야지 중간에 쫓아내버리면 걔들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제가 오늘 외로움 수업에 이 책 얘기 하러 왔는데 사실은 갑자기 영어책 한 권 내어 봤니라는 옛날 책을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영어책 한 권 내어 봤니라는 책을 2017년에 썼거든요 그게 사실 이제 56세를 찍었어요 그거 덕분에 제가 이제 퇴사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쓰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제가 강의 갈 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pd님은 공대 나와서 석탄 채굴악 석유시총학 이런 거 공부하셨는데 어떻게 외대 통역대학원 가서 공시통역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는 20살 넘어서 혼자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어책 한 권 내어 봤니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영어는 사실은 20살 이후 어른이 되어서 직접 마음을 내어서 공부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또 증명하셨으니까 그리고 저는 부동산도 마찬가지 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 그러면 좋은 부모 만나서 어려서 이런 거 아니죠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부모 만나서 어려서 조기 유학 갔다 오고 그래서 외국 유학 갔다 와서 영어를 잘 한다고 생각 하는데 아니잖아요 충분히 20살 이후에 어른이 돼서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제가 영어책 한 권 내어 봤니를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그냥 도서관에 가면 있어요 56세를 찍은 책의 특징은 전국 도서관에 가면 어디든 다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이것도 잘라주세요 요건 살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 문장 암기를 시키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아이들의 영어 조기교육에 돈을 들이지 않았다고 애 앞길을 막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아이가 20살이 넘어서 노력하면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사교육에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마시고요 제발 노후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냥 노후 대비를 하는 게 어찌 보면 아이의 앞길을 안 막는 거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노후 대비가 안 돼 있는 게 애 앞길을 막는 걸 수도 있는 건데 저 진짜 요 대목에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명퇴를 하게 된 비결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1998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교직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정년퇴직을 하셨거든요 자 그때 정년퇴직을 할 때 교사들이 퇴직금을 두 가지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연금 수령하거나 일시금 수령하거나 그때 아버지 동료들은 다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연금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야 이봐 정태익 선생님도 이렇게 재테크 고수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98년도에요 그때 은행 금리가 얼마였는지 알아요 그때 엄청 높았겠네요 15%였어요 98년도에 은행 금리가 15%일 때 사람들이 하는 선택은 뭐냐면 아버지는 연금 선택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주위의 동료분들은 다 일시불로 수령하면서 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너 바보 아니야 은행에 넣어놓지 은행에 그 돈 받아서 1억이건 2억이건 은행에 넣어놓으면 매달 이자로 200 300만원을 받던 시절 에요 은행 금리가 98년이니까 98년 imf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 금리가 가장 그때 엄청 높았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든 빚 갚기 위해서 국가적인 채무를 갚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축하고 반지 팔고 그러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아버지 친구들은 그거 왜 연금으로 신청해 그리고 연금은 니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일시불로 받아놓고 은행에 넣어놓고 매달 은행 이자 받아서 얼마나 좋아 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냥 연금으로 그냥 가셨거든요 아버지 친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이제 이자가 계속 내려가니까 자 이자만 내려가면 괜찮은데요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분의 아들님들의 삶이 힘들어졌죠 사위가 됐건 그중에는 imf 터지고 나서 정리 해고 돼서 나온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 그분들이 창업한다고 자영업 나 호프 차리려고 하는데 그때는 여전히 고급리 시절이고 은행에서 돈 빌리고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아버지 은행에 넣으신 그 퇴직금 저 빌려주시면 제가 은행에서 주는 이자만큼 매달 드릴게요 라고 하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잘 들어와요 대충 감 잡히죠 그리고 망하고 그리고 둘 다 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도 가고 아들도 가고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그때 왜 연금을 선택했냐면 되게 심플해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덕분 야 네가 mbcpd 되는 거 보고 내가 이놈한테는 뭔가 이렇게 밀어줄 필요가 없겠구나 지가 알아서 지 길 잘 가겠구나 그리고 저 사실은 92년도 첫 직장 다닐 때부터 매달 월급을 50%씩 무조건 월급 받은 다음 날 저축 하고 남은 걸로 생활해서 항상 저는 저축액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당신 노후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해서 연금을 하셨 고 아버지가 98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연금을 계속 연금을 매달 300씩 연금을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뭘 용돈 드리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노후를 대비하기가 쉬웠던 거죠 그렇죠 아까 정태희 선생님 말씀하신 딱 그거예요 부모가 노후 대비를 잘하는 게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요 또한 자식이 부모님들에게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경제적 자립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게 부모님들이 마음 편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는 길이에요 전 이거 서로가 선순환의 관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아이를 키우는 분들 입장 에서는 무조건 안 해준다고 하면 또 이게 또 마음이 불안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는 좀 어쩔 수 없이 시켜야겠네요 이게 또 추세인데 그래도 이거는 좀 잘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킨다고 성과가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교육 하시다가 이제 노년 노후 대비 못 챙기시는 분들이 꼭 나중에 노후 대비 안 돼서 후회하시는데 그때 가서 다시 돌아갈 방법은 없으니까요 저는 요즘 정말 가슴 아픈 뉴스가 합계 출생률 낮아지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아이를 안 낳을까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는 사람은 바보가 아닌 게 자기가 보고 배우는 걸로 결정을 하거든요 내가 봤더니 자녀들 사교육에 올인한 내 선배들 40 50대 부장들이 그 사교육 올인하고 그래서 노후 대비 제대로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괴로워하면서도 상무 전무한테 욕먹으면서도 나이 50에 막 이러면서 다녀 나는 저렇게 살긴 싫은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 에서도 사교육비를 줄이고 노후 대비를 좀 더 신경 쓰는 어떤 범국민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아는 분들이 자식을 버리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자식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의 독립을 도와주는 길이에요 맞아요 좀 캠페인 같은 것도 좀 했으면 좀 쉽다고 생각하는 게 아 이게 이게 정말 다들 힘들어지는 길인데 그렇죠 이거를 그냥 계속 가고 있으니 참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럼 좀 반대로 좀 행복한 노후를 좀 보내기 위해서 좀 필수 조건 같은 거 좀 챙겨야 될 거 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저는 사실 부익남 보고 계신 분들은 돈은 어느 정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생각보다 많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부동산 열심히 이제 벌려고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부익남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돈 말고 뭘 얘기 드릴까 저는 근육을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근육이 중요하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근육이 중요한데 이게 제가 그 책에서 배운 얘기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근감소증 오거든요 아직은 한참 후 얘기라서 안 와닿는 표정이시지만 아닙니다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 보여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평생 가장 건강했을 때의 근육량에서 남자의 경우 15킬로 여성의 경우 10킬로 정도 그램이 빠지면 그다음부터는 여생을 누워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근감소증이 지속되는 경우 이제 동년배에 비해서 3년에서 5년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있고요 요양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2배에서 5배 증가하거든요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되는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사람이 요양병원에서 460일 요양원에서 904일 평균 707일 약 2년을 기거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했을 때 삶의 질 감소는 우리 놔두고 그냥 비용만 따졌을 때 연간 3천만 원 정도 잡거든요 자 15킬로그램 근육량이 내 평소 건강했을 때보다 15킬로그램이 빠지면 나는 장기 요양시설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근육량 1킬로그램의 비용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육량 1킬로그램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인데 근데 선생님 그 항암치료 중에 수천만 원 하는 거 그게 기대수명을 2주간 늘려주는데 그걸 사람들이 돈을 쓴답니다 수천만 원 자 그러면 2주간 더 사는데 내가 수천만 원을 쓰는데 만약 2년간을 내가 요양원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면 거기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훨씬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죠 저는 최소 1년에 1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1억은 나는 내고서라도 그 생활을 누리겠어 누워있는 것보다는 자 그러면 사실은 근육 1킬로그램 에 어쩌면 가치는 천만 원 1500만 원인 거예요 저는 나이 50대에는 재체크해서 돈 벌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갑자기 헬스 방송이 됐는데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몸이 몸이 아프면 사실 돈 벌어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근육이 감소하죠 실제 나이가 점점 더 들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지 사실 좀 유의미한 거기 때문에 은퇴도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라 운동도 사실 또 이제 젊은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pt를 하고 돈을 내야 되나 이렇게 요즘엔 좀 약간 너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돈 안 내고 아까 17500원에 탁구 근육이 많이 생긴 저는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 하면 또 짠돌이 막 그럴 텐데 제가 다니는 헬스클럽이 회비가 월 3만 원이에요 월 3만 원인데 거기가 줌바댄스 필라테스 요가 수업이 있거든요 저는 이 세 개를 다 하는 게 필라테스가 약간 근력 온몸의 근육 운동이 필라테스고요 그리고 요가 유연성 길러주고요 그리고 줌바 유산소 운동이고요 그걸 다 하는데 3만 원이라고요 요즘은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온 회원들 가운데 가급적 pt를 이제 pt 절대 안 하시고 pt도 합니다 제가 그룹 pt 했어요 1대1 pt 너무 비싸가지고 조금 이렇게 저렴한 상품 알아봐서 그룹 pt를 하는데 그거를 한 몇 달 하고요 노하우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혼자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저렴하게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려는 의지 의지 중요한 건 마음인 거죠 마지막으로 또 저희 구독자들이 또 이제 3 40대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또 이제 좀 행복한 노후 즐거운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또 간단하게 또 조언 한 마디만 또 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부잉남 구독자 시라면은 자기 개발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의지가 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 돈 버는 습관 재테크 막 이런 거 이렇게 배우려고 하실 건데요 저는 젊을 때는 좋은 습관 하나를 더 만드는 것보다 나쁜 습관 하나 줄이는 게 길게 봐서는 훨씬 남는 장사라고 생각해요 좋은 습관 하나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근력운동 하려고 해도 pt를 받거나 뭔가 돈을 들여야 되거든요 나쁜 습관 내 몸에 나쁜 습관 하나를 없애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 입니다 사실 그게 훨씬 쉬운 길인 건 맞는데 사실 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거 정도 이런 것만 해도 좋은데 술 좀 줄이고 이런 것만 해도 좋은데 쉽지가 않긴 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지금 바꾸면 앞으로 한 2 30년 동안 바뀌는 거니까 많이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꼭 우리 시청자 분들 중에 내가 지금 나쁜 습관이 있다면 하나라도 좀 줄이는 거 짧지만 아주 강력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연세가 적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워낙 또 정정하시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교수님처럼 이 연세까지 또 막 이렇게 활동적으로 사시지는 또 않는 것 같단 말이죠 노인 빈곤율 막 우리나라가 oecd 뭐 최고다 이래 가지고 정말 빈곤 인구의 증가 이런 것들을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 좀 체감되세요 요새 많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러 잖아요 왜 이렇게 고운 시인에 보면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내려올 때 봤다 이런 시 있잖아요 이제 젊어서는 몰랐던 것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많은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수명이 결국 늘어나니까 평균 수명이 83세잖아요 . 결국 사회 분위기가 우선 없어진 게 일상에서 회갑 잔치 없어지고 실순 잔치 없어지고 또 팔순 잔치도 요새 안 해요 고작하면 이제 미 수라 그래 가지고 88세에서 친구들 부르고 하지 그런 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는 인생 70 고래회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지 70대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성경에도 보면 인생은 강건 해야 70이고 80이다 이랬거든 그런데 그게 다 깨졌어요 깨지니까 요새는 고령 사회가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65세라는 것은 노인복지법 에 의해서 65세가 노인이라고 하는데 65세 노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엔에서는 노인을 80세가 넘어야 90세까지 노인이라고 하고 80에서 90까지. 그다음에 중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8세 부서 65세까지 중년이라고 하고 이제 장수했다면 100살에 넘어야 장수 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이 우리 예를 들어서 서울시시의회가 있거든요 퇴직한 공무원들이 뭐예요 한 만 명 이상 등록을 했는데 평균 연영이 77세입니다. 평균이.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70억 안 넘어서 장수연을 해 줬거든 너무 많아서 요새는 80 넘은 사람을 해도 600명씩 올려오니까 그러니까 장수가 없어 가지고 두 번 나눠 하고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상하지 못한 장수 시대가 오니까 이게 빈익빈 부입비가 가뚝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가의 시장원리는 돈 많은 사람은 돈 맞고 멈서 없잖아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빈익빈 부입비가 되니까 현상 가 그런 현상은 사회적 문제에 드러나 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경제가 성장해서 부장되는 건 좋지만은 반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보면 금수 적수의 계집어는 그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칠포세대들이 왜 그러냐 하면 노력을 통해서 내 집을 갖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또 해봐도 소용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나라가 지금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는 국민운동이 필요해야 죠. 안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냥 요새 어려운 것이 보면 사회단체에서 빨간 밥차라 그래 가지고 이제 이런 엿겋던에서 무료급식해요. 그럼 거기 줄이 장사진이에요. 끝없이 늘어진다고. 그리고 이제 구청이나 동에서 서민들 보호하고 영재민 외에서 싼 급식소를 맹겨내서 이제 제공 해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 물론 좀 생활보호자들 중심으로 저소득 중심으로 하지만 거기 가면 11시부터 줄였어요. 12일이나 조금 넘으면 밥이 떨어져. 그러니까 미리 이거 떨어지지 않으려고 줄속 있는 것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게 이제 결국 왜 그러냐면 신용불량자 생기고 또 쪽박 숙소가 늘어나서 거기 생활하게 되고 또 코로나에 대해서 부채가 늘어나 서 또 자체 쓰다가 이제 신용불량자 되고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건강은 또 이제 생겨지고 그리고 이제 나이는 또 이제 수명은 늘어나는데 경제적인 또 여건은 되게 안 좋은 상태로 그러니까 돈이 없이 오래 사는 이런 분들도 많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노인들 우대한다고 해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노인 무임 승차를 해 줬잖아요. 그때는 노인 인구가 5%예요. 5%. 그때는 5% 그러니까 뭐 그거 별로 부담 안 됐단 말이에요. 요새 이제 고령 사회가 되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초고령 사회로 가니까 이제 초고령 사회가 가니까 내년 5년이면 20%가 넘는단 말이에요. 넘으면. 그게 지금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물론 반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노인 빈곤율이라는 게 세계에서 따지거든요.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왜냐하면 1등이 37.6%가 백사람 가운데 37명은 빈곤하다는 거예요. 노인 중에. 네. 그중에 아니라 남자가 좀 낫고 여자는 더 많아요. 의식대 평균은 얼마냐. 13.5%거든. 그러니까 약 3배 가 우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인 가구 늘어나잖아요. 1인 가구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지금 47%가 빈곤해요. 이게 사회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왜 그러냐면 수명이 늘어나고 출석률이 줄어들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늘어나는 건 애기 낳지 않고 노인들 늘어난 수명이 길어지니까 결국 노인들이 많아지는 비율이.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사실 선진국들은 블란드 같은 나라는 고령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102년 걸렸거든. 102년. 보통 50년 이런 데 우리나라는 25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급속도에 늘어나는 거죠. 왜 이렇게 빨리. 아기를 안 낳으니까 애들이. 아기 를 안 낳고 노인들 안 죽으니까. 이게 이제 사회문제가 되니까 지하철에 좌석도 노인 좌석이.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애들은 저쪽에서 노약좌석이긴 한데 애들이 탈 수가 없어. 사실 자랑은 아니죠. 그런데 수명이 있다는 게. 그런데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으니까 노인이 높아지는데 이건 이제 국가적으로 의학에 대한 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하다 보면 지난번에 중국도 지사 를 만났더니 자기 전국 때 와서 얘기 나면 천만 원 준대요. 첫 해는 500만 원 준대. 왜 나눠주냐 했더니 돈 안 받아먹고 다른들 이사갈까 봐. 그래서 5년 동안 나눠준다 그랬는데 그럴 만큼 지금 출산 율이 문제가 되거든. 나이 되거든. 그래서 그래서 그래요 나보고 누가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어요. 나부터 부터도 내가 이렇게 80 넘어 살게 되는 생각을 못 했어요 . 나는 퇴직할 때만 해도 2000년대 만 해도 2002년에 퇴직하실 때. 2002년대 그때는 얼마나 살 것 같으냐 나는 70까지 살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내 개인연금을 들었었거든. 개인연금을 들어놨는데 그걸 은행에서 5년간 주면 웬만하면 주고 10년간 지면 50년을 주겠다 그래. 그래서 워난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생각에 10년이면 72살 정도 되면 그때는 죽을 거니까 내가 낸 돈 내가 다 쓰고 죽어야지. 10년에 했단 말이야. 10년 끝나고 지금 10년 더 지났는데 나 죽을 것 같습니까 지금 . 아니요. 안 죽을 거잖아. 나도 이상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문제고 그다음에 대물림 되는 것이 아까도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마는 금수 흑수요는 대물림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가 언덕이 있어요 비빈 다르잖아요. 그런데 노력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 가지고 소위 금수 요로 바꿔 탈 수 있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 자포자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칠포세대라는 말도 나오고 하는 게 이게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기 난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 이게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까 사실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 예측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 다들 생각보다 너무 건강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을 좀 너무 안 낳다 보니까 이게 모든 비율 문제니까 초고령 사회로 가버리면서 이걸 어떻게 부양할 거냐. 그런데 막상 어찌 보면 이 나라를 많이 발전시켰던 노령세대 분들은 또 노부대비를 못 하셨었고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 하는 그런 비율도 엄청나게 높아서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원인 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자살율이 우리가 세계 1등인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조선업이 그렇고 인터넷이 그렇고 뭐 이렇게 있는데 자살율이 1등이라는 게 지금 14년 15년째거든. 이건 분명히 그런 거 거든요. 내가 이제 그 자살을 왜 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대체로 누가 조사해 난다 보니까 이유가 첫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약 27%는 1위가 경제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건강 문제일 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가끔 몸이 아파 보잖아요 . 매우 아파 본단 말이지. 죽고 싶더라도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살아야 아픈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 이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부부 간의 자녀 간의 갈등. 사실 우리 갖고 보지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제일 괴롭잖아요. 그러면 그 밖에도 이제 뭐 가까운 사람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관측은 그게 뭐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 없어서 죽는 거고 하나는 몸이 아파 죽다. 그게 자살래요. 자살은 원인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살은 가난한 사람 못 살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사회용도 있었고 비서도 있었고 사무실 가면 카페트도 깔려 있고 상류 사회였어. 퇴직하고 나니까 오래 사 니까 전부 애들 키우느라고 돈 다 나눠주고 다 재산 눌러주고 나니까 자기 빈턴돌이야. 자잇돌은 돌아보지 않아. 그래야 옛날에는 차대 이러면 차가 다이고 골프치러 가지 않으면 골프킹이 되어 있고 냉장고 여려면 맥주가 있고 전화 걸면 치킨이 오고 이런 생활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냉장고 여려면 이렇게 설렁해 자잇돈도 찾아온 지 않아 주머니 돈 오는 없어 뭘 없어. 그러니까 택할 길이 뭐냐 갈 길이 뭐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살하는 걸 택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어떤 삶을 유지 못하니까 기존 것들을 유지 못하면서 오는 박탈감이 강력하다 . 그렇죠. 그래서 노후준비가 안 된 사례를 내가 조사해보니까 살다 보니까 불의의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예를 들면 실직을 나간단 말이에요 갑자기. 다시 취직이 안 되니까 그럼 수입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난 그렇게 주향을 합니다. 식과 다섯 식금은 아버지한테만 의존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가난해져요. 가족들 전자가. 없더라도 다른 예비 대비가 있다면 되고 그래서 또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활동이 되는 거. 그다음에 화재가 나서 전세상 잃어버리고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 가지고 회복탄력성을 가지면 되는데 회복하지 할 수 없는 상태가 오니까 그 사람들은 쭉 내리막길 가고 두 번째는 전로서부터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전혀 나는 사주팔타다니까 처음부터 국가에서 의존해 가지고 세금 지문 거 얻어먹고 사회적 국가가 그런 거 많이 해야 되는 게 배급을 주면 노력을 안 하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 몫이 있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자녀 교육도 자녀도 똑같은 때문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응임적이 없어지니까 흩어져다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고생 하고 자녀 자녀도 고생하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서로 돌봄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서로 아버지가 아프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아프면 아내가 아프면 이런 데 가족 이런 게 없으니까. 세 번째는 이게 자기 실수로 하든 간에 도박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무슨 전문 도박장 있잖아요. 가보면 자동차한테 쭉 넣어서 그거 잡혀 가지고 정선 가서 정선 가서 없고 경마장에 가보자고 그다음에 경륜 그다음에 불법행위 하는 거 남 사기치는 거 절도하는 거 그런 거 또 술 먹고 나서 음주운전 하거나 한 개부리고 하는 거 그다음에 거지 근석을 못하고 남한테 뜯어먹을 라면 들고 하는 사람. 사행심 이런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살겠다는 는 생에 의욕이 포기된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제 가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살일도 이런 것과 연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것들을 잘 해놔야지만 사실 노후도 대비가 되는 건데 처음에 물론 잘하려고 하셨겠죠. 그렇지만 살다 보면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을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느냐 이런 거에서 인생이 갈리잖아요. 그럼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일어나는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데 그런데 정부에서는요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은 만약에 단 하나라도 지난번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사실 그 세모녀의 문제입니다. 이건 정부 전체는 죄인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굶어 죽게 되느냐. 그런데 그걸 내가 알아보니까 왜 굶어 죽느냐. 그들 스스로가 구원 요청은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굶어 죽습니다. 배고픕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안 해.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에다 동마다 사회복지사 를 배치해 가지고 그런 사람 차이 넘기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건이 아니라 아들이 있어. 그럼 아들은 아버지가 병 들으면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앉아서 게임 안 하고 앉 었어. 찾아보지를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집은 있어도 또 수입 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 집은 있는데 수입도 없고. 없으니까 뭐냐. 그러니까 세금은 걱정해야 되잖아요. 세금도 요새 장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료보험기 기본적인 사람은 핑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이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거야. 그래 그 사람들이 집은 있는데 돈이 없는 거야. 갑자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봉투를 주는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 너의 집도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냐. 우선 수입이 없으니까. 사회복지사 박수 죽는 거야. 이제 가만히 있으면 뭐 하냐 그러니까 취직하려니까 일자리 없잖아.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서 벽봇뜯고 또는 풀 뽑아주고 하고 나서 이제 일당 주니까 몇만 원 주니까.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 갖지 못해. 예상이 한정되어 있고 따뜻해서 많으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아우서행이 나고 이런 건데 사실 저소득층의 심각한 문제는 자활의지가 없는 게 문제고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거예요. 어떻게 일자리를 그때 이렇게 다 말해줄 수 있냐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이 숫자로는 성장 을 해. 삼성전자 돈벌어서 세 달. 그런데 그것은 일반 사람들까지 영향 미치고 균형 돌아가기 위해선 세 국 얻어 가지고 그걸 복지책을 해야 되니까 그 인터벌이 길은 거야 그게. 금방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 부족해서 정부 책임등을 전개하고.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급하니까 돈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의 예산 귓실을 안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린 그런 얘기 옛날부터 가난 문제가 나오니까 가난은 2인금도 나라도 구제 못한다. 그러니까 뭐냐 결국 이제 국민들이 근로욕이 없으니까 넥타임 해고 나비 넥타임 해고 이거 들고 대우받는 일자리 소위 서비스 어떤 거 힘들지 않는 거 이런 건 애들이 좀 작아도 하려고 그래. 그런데 기름을 묻히고 땀 흘리면서 소위 3d 업종 더럽고 힘들고 이런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 정부에서 그냥 그들에게 무조건 돈만 줘서 끝내니까 실업수당을 준다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요새 여기도 이 직장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6개월만 들면 나가. 왜 나갔냐. 요즘에 그런 친구들 많대요. 실업수당이 나고 난 더 웃기는 게. 6개월만 하고 그만두고 6개월 하고 그만두고. 실업수당 주니까 난 더 참 안타까운 게 저쪽에 상 상암 지역에 내 친구가 회사를 하는 친구였어요. 지원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건 좀 고급 인력이야 전기인데. 그런데 판교에 가면 거기 둘 가지만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야 .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 회사 는 150만 원밖에 안 줘. 그러면 차라리 기술 있으니까 너 판교 가면 200만 원 받으니까 그걸로 가라. 안 가는 거야. 안 간대요. 그럼 왜 안 가는지 아세요 가르켜 드릴까요 그 친구의 얘기입니다. . 홍대가 가까운 데에 있어야지. 놀 게 있지. 판교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처럼 잘 살아보세요. 싸우면서 일하고 이러면 싸우자 이런 관염이 없고 아니 홍대 앞에 가서 저녁에 즐기기 위해서 50만 원이 작고 100만 원이 작아도 그 일자리를 그 근처에 가져가는 이런 생각들이 이게 이제 소위 근로위지 문제인데 .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 우리가 속담이 그런 말 했잖아요. 뭐 카나다 속담이라는데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고기를 한 마리 잡아주면 한 끼 배불리 먹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런데 낚시 하는 법을 가르쳐보면 그렇죠. 평생 낚시를 해 먹는다. 그래서 낚시 하는 법을 위해서 지금 서울시 에서 직업 무료 직업훈련소가 있어요. 동부 직업훈련소. 그런데 거기 그냥 공짜로 다 해 주는 거야. 그런데 와야지. 직업을 가르쳐 주는데도 안 오지. 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속된 말로 말 물어주기 위해서 강의가에 말 꼽을 잡고 끌어가. 여기 물 먹어라 해도 물 먹는 건 말이 먹어야지 사람이 대신 먹어줄 수 없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기피현상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사회적인 문제가 좀 심각하기도 하고 심각하지. 그리고 이제 어떤 근로 의욕을 좀 높이는 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우선은 돈을 먼저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의욕 이 더 꺾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네주엘라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부 그냥 일 안 하는데 그 수익이 허기도 많이 생산되고 이런데도 근로율이 떨어져 버리니까 정부에서 주는 것만 막아다 먹고 그냥 그 법이 살겠다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데로 갈까 봐 나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일은 이제 꼭 막아야 될 텐데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제 은퇴를 하면 어떻게 살까 되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긴 많잖아요 . 그럼 반대로 지금 은퇴 준비를 좀 잘 해 가지고 좀 삶을 그래도 좀 여유롭게 살려면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100세 세대라고 했던 어느 분이 100세 하면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100세 시대라는 게 실가보는 게 내가 지난번에 운송을 갔다 왔어요. 갔더니 그 양반 내 친구 장모인데 물어보잖아요. 올해 몇 살이십니까 그랬더니 99세래. 또 한 집에 그 다음 며칠 갔다 고 그랬더니 거기도 98세래. 100세 시대야. 그래서 100세 시대라는 건 그냥 그런 100세 시대지 다 100세 는 아니다 얘기지. 그렇지만 우선 100세 시대에 가면 리스크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올해 사는 것이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리스크다. 네. 왜냐하면 가난하고 병들고 고독하고 위롭고 소외당하면 그건 저는 우리 아버지를 4년간 누워 있는 모습을 지켜봤었는데 집에서. 옛날에는 요양원이 없었으니까 4년 동안을 전화도 오는 사람이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혼자 우리 가족만 누워 있는 게 괜한 거야. 그걸 뭘 느꼈냐면 싱가포로 가니까 코끼리 농장이 있더라고. 뭐 혁대판에 갔어 갔더니 그 악어들이 쫙 있어. 그 농장 옆에 악어농장이 있어. 그래서 내가 큰 악어가 있더라고 물어봤어 안내한 사람 보고 몇 살짜냐 했더니 한 80살됩니다. 어디서 본 거냐 했더니 처음에 여기였다 이렇게 조그만한 것 같다 내가 가지고 80년 동안을 거기서만 거기서만 있어도 되겠냐. 그런데 그 오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렇게 살아 가지고 그게 장수의 음수는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런 장수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금 리스크인데 돈이잖아요. 돈은 이제 흔히 돈 번다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은 연금 아니면 주식 아니면 부동산 아니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걸로 인해서 주식으로 인해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고통 많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들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이게 시간 리스크 입니다. 바빠서 죽는다 그래 퇴직자들이. 그러니까 퇴직자 한 사람들이 죽은 원이 과로 사래. 바빠서 그런 사람도 있어. 반면에 무료해서 너무 지루하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다 . 사실 노인들은 강이 있는 데 가면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물이 흐른 데 보면 우울해지고 충동을 느낀다는 게 죽고 싶으면 충동을 느껴 이게 이제 리스크인데. 절대적으로 그냥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우선 리스크. 아까 말씀하신 것도 좀 공감이 되는 게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살면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이제 자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오래 사는 것도 힘든 거고. 그리고 시간은 많은데 할 게 없는 것도 리스크 니까 그 세 가지를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좀 반대로 좀 노후에 좀 이렇게 하면 좀 망하더라. 또 이제 주변에서 또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안 좋은가. 그게 내가 이제 요즘에 내가 강조 하는데요. 사실 유대인들은 또는 요새 큰 기업의 기회를 가르치는 사람은 애들 처음부터 경제교육을 시키는 거잖아.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니가 취직을 해봐라. 내 한 번 돈을 늘려봐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냥 학교 보내니까 초등학교 나오 니까 중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나니까 대학 가고 대학 가 나오니까 취직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사는 거야. 그런데 경제에 관염이 없어. 경제가는 뭐냐. 난 경제교육을 시키라는 게 뭐냐 하면 경제라는 건 어렵게 아니라 한 마디로 말하면 저쪽 주변에 있는 돈을 내 주변 위로 옮겨오는 거야. 그런 건전하게 남의 주변을 가져올라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노역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정식을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 제조업 같은 기술을 해 주거나 그래서 대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대가를 받으려면 왜 똑같은 회사에 천 명이 근무하면 연봉 이 다 다르잖아요. 제일 이런 사람은 3억 받으면 그 밑에 2억 1억 5천 5천 이를 받는다 말이야. 말단은 푸시 랍게 움직여도 3천 원은 못 받아. 그건 왜 그러냐. 노동 가치가 고부가 가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시간 일하고 더 해도 안 되니까 이것을 어느 때부터 니가 내 집을 잘 살려면 니가 스펙 을 써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돈을 벌여야 되고 기술을 습득 해야 되고 이걸 왜 기술을 습득 해야 되는지 몰랐단 말이지. 이런 것을 가리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삶의 의욕이 떨어질 때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다 돌리느냐. 조상 타도 하지 않으면 사주 팔자 탔거든. 난 타고 나면 팔자가 그래. 난 내 팔자도 왜 사는 거야. 아니거든 . 그게 좀 쉽잖아요. 그냥 내 팔자 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누구나 경제활동은 하잖아요. . 다 월급을 받는다 대부분이. 공무원이든 기업체든 다 월급 받 잖아요. 월급 받아오면 받아오는 수입보다 쓰는 게 더 많으면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침이 많으면 부채 가 늘어나잖아요. 부채가 늘어나면 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수입이 들어오면 작든 그땐 간에 일정한 비율을 먼저 저축하고 나서 나머지로 쪼들기 해서 살면 한 달 지나면 한 달이면 저축경이 남잖아. 한 달에 20만 저축해 달려면 200만 40만 나오잖아 . 그런 훈련을 어느정도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결혼해서 살았어. 부부가. 저같이 부자야. 돈 떨어지 니까 여보 당일 칭찬에 가서 돈 가져 와. 안 가져오니까 두드리 팼다 해서 이혼 사회도 되고 자꾸 가져오라니까 이런 것은 자기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억제하고 저축을 해 가지고 그 저축액이 늘어나면 그게 결국 노 대책 아니야. 이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치료 시켜야 된다는 거지. 있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래서 그런 것이 훈련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다 먹고 보잖아. 먹고 보니까 우선 먹고 나서 이게 계산이 후불이라 우선 먹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제 해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교육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게 아니라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도 치각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체험해보지 않은 것은 의심만 가지고 안다고 해서 알아요가 아니라 절박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절박함을 간절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삶 자체도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수반돼 가지고 살아가야 그게 성공을 하는 거지. 그게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뭔가 유엔가에 그런 거 많아.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 이거는 사실 바보같은 짓이다. 난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기만 알고 사실 실제 실행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저축하고 그다음에 소비하라. 다들 아는데 안 되잖아요 . 다 할부 끊고 신용카드 쓰고 하다가 구렁텅이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 경제활동 안 하면 가능한 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 당연한 걸 당연히 받아들지 않고 책임을 남에게 떠 는 거지. 정부에 떠는 게 친구에게 떠는 게 누구 타시고 모초당 타시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문제는 연금 국민연금 하니까 이거에 엄청 의지를 많이 해요. 공무원연금. 그런데 연금의 정신 은 부대대라고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생계를 할 수 있는 것만 주는 것이 연금의 정신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마찬가지예요. 풍족하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의식해야 되는데 경제활동하지 않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빈곤을 보존 못하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걸 당연히 받지 않는 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절박함 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인들도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보죠. 하긴 이제 수명이 늘어나서 사실 예전처럼 노인의 기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 70세 75세까지는 다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80년도에 일본을 갔더니 고속도로 에 톨게이트에 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간다더라고. 그래서 참 일도로 늘 참 부러져졌다. 저 노인들을 갖다가 박스에 앉혀놓고 지 아버지 돈 벌어내는데 다 지는 거지. 저 부러져. 나는 이런 생각을 순간 한 거예요. 그때 그때는 그게 그건 내가 80년도에 그건 내가 착각한 거지. 지금 우리 하다가 그 여질 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다 노인분들이 다 이제는 경제활동 다들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노후에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지 살 수 있다. 이런 어떤 기준 같은 건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대충 기준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딱 중위소득 그 정도는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중위소득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2인과 가족 기준으로 딱 중위소득이 326만 원이더라고요. 326만 원. 네. 그 정도를 받으면 우리나라의 중간 이니까 그거는 모자라면 안 되죠. 맞춰 살아야죠. 우리는 저는 그 경제적 자리비라고 하면 그냥 돈 버는 것만 생각하는데 주원 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위 소득으로 이제 보통 살아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326만 원을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 같은 분들은 300만 원 이상 받으니까 뭐 다른 재산이 없어도 그 정도는 소득은 있고요. 연금으로. 그 연금으로. 또는 이제 부동산 있는 분들은 월세나 이런 소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금융자산 있는 분은 그거 허리 써도 되고 그다음에 나는 뭐 일해서 살 거야 근로소득 있는 분도 또 그냥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자식이 또 효자가 있어 가지고 계속 도와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10억이 있어야 됩니까 7억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 대답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선 그렇게 가진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렇기도 하죠. 그러면 오히려 소득이 중요한가요 월소득. 그렇죠. 매월 얼마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중위소득 326만 원으로 둘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죠. 그러면 중위소득이라는 건 어찌 보면 중간의 소득이니까 내가 전체 전국에서 중간 정도의 집값이든 물가인 지역에 살면은 326만 원으로 어떻게 되겠는데 서울 사는 데 중위 소득 이면 상대적으로 좀 소득 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젊을 때부터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야죠. 제가 이제 퇴직 예정자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오셔가지고 저 이번에 퇴직금 2억 원 받았는데요. 그걸로 주식 투자해서 어떻게 노후작업 마련할 수 있을까요 . 그런 말 들으면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젊을 때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그거 날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여튼 그런 돈 에 맞춰서 사는 노력을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인식이 좀 선진국에 비해서 좀 모자라지 않은가. 하긴 저도 그 댓글을 보면 이제 50대 후반인데 지금이라도 투자 를 해 가지고 불리고 싶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퇴직 직전에 있는 게 50대 아니에요. 평균 퇴직연량이 51.6세라거든요. 그러니까 50세에 퇴직 한 사람 많죠. 50대 가구의 우리나라의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평균 총 자산이 얼마냐면요. 5억 6700이에요. 5억 6700만 원.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가계 부채 가 많이 많잖아요. 가계 부채가 평균 1억 74만 원이더라고요. 그 빼게 되면 4억 6666만 원이거든요. 언뜻 생각 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6600이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그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545 만 원이에요. 집을 빼고 나면 6100만 원 났거든요. 6100만 원으로 어떻게 30년 40년 삽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일을 해야 하든지. 그러니까 대개 이제 조급하니까 뭐냐면 6100만 원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보고 해볼까. 동화개미분들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또 60대인데 코인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거 해가지고 날려면 그냥 더 불행해지고 문제는 또 집을 팔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저는 집값이 이웃나라 일본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는가 이런 걱정도 좀 되고요. 이게 전재산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하유 일부 뺨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제가 놀랬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 받는 걸 노령연금이 안 오잖아요. 노령연금을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받는 분이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 54%밖에 안 돼요. 54% 절반 정도밖에. 나머지 분들은 아예 연금도 없는. 그렇죠. 국민연금 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또 수령액인데 월 60만 원 미만이 78%예요.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많은 사람은 7.7%고요. 100만 원 이상이 7%밖에 안 돼요 . 그래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아까 말한 중위소득이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최저 용돈 수준도 안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직장인들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퇴직연금 적립한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눴더니 평균 3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년 생활비 될까 말까 하고. 그다음에 개인연금도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계좌당 개입 3년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개 다 받아 봤자 2 3년 지나면 다 없어지거든요. 결국 남는 건 집안체란 말이죠. 그렇죠. 그걸로 노후를 살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 좀 보완이라고 할까 그래서 주택연금 이런 거 있잖아요 . 그래서 주택연금이 거의 유일한 대안 같은. 그래서 저는 이제 노후준비가 나이 들어서 준비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런데 옛날에 노후 관련 무슨 강의를 하게 되면 노인분들 나와서 다 듣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말하는 건 맞춰서 사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하려면 30대 40대 50대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30 40대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 준비하면 할 수라도 있지만 60대이신 분들 50대 후반인 분들은 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득을 벌지 않으면 사실상 어떤 해결책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주택연금 받아서 어떻게 최소 생활비라도 마련하고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 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이고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든 일이든 취미활동이든 자원봉사활동이든 저는 소일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가장 강조하고 있죠. 일은 뭐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결국에 일을 못하는 분들이거나 소득이 너무 낮거나 이런 분들은 소위 말하는 노후 파산 이런 쪽으로 가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60대 분들도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다 나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나름대로 하셨을 텐데 노후 대비가 그렇게 안 된 요인이 뭔가요 이게 제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이 고령화의 속도라 속도라고 할까요 그게 그냥 빛의 속도로 빨리 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가 되면요 늙기 시작하는 사회라고 해서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고 그게 20%가 되면 화끈하게 늙었다고 해서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20% 되는 시점까지의 그 기간을 몇 년 걸렸나가 고령화의 속도라고 그래요 . 그게 프랑스는 155년 걸렸어요. 155년.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은 35년 걸렸어요. 4배 5배 속도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난 30년 가까이 그 적응을 못하고 적고생을 하고 있는 거에요. 너무 갑자기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화끈한 게 25년 동안에 진행이 되거든요. 25년 만에. 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돼요. 우리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나기 어렵게 됐다는 얘기죠. . 주택에 관한 생각이라든지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이라든지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나의 노후에 관한 생각 또는 직업에 관한 생각 . 이런 생각을 그냥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했던 걸 180도 빨리 빨리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중에서도 가정경제 측면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게 뭐냐면 절약이라고 봐요. 절약.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세계의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 고성장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너무나 낭비요인 거품요인이 많거든요. 예를 하나만 들면요. 필요 없는 자동차. 예를 들어서요. 제미교포인 분이 서울에 사장 발령부가 나와서 몇 달 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 사람들은 참 이상한 거예요. 저도 서울 시내에서 여기저기 강의 다니는데요. 지하철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하철이 제일 빨랍니다. 그런데 어디 가면 차 갖고 오세요 몇 번이세요 다들 생각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일주일 동안 세워놨다가 주말에만 쓰는 차 도 많고 그것만 줄여도 엄청 난데 그런 생각을 바꾸는 거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은 차를 끌고 다니면 오히려 손해인데 시간 적으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어제인가 한 번 저녁 퇴근 시간 때 경기도 나갔다 서울 들어오는데 와 이거는 뭐 답이 안 나오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저는요.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이런 것들을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는데 그런 거 옛날식으로 다 하면서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당황스럽죠. 할 건 다 하면서 그런데 저도 지금 생각나는 게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환갑잔치 하신 게 제가 어릴 때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작 몇십 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렇게 확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1955년에서 60년까지가 핵심 배비범 세대가 출장할 때거든요. 그때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어요. 저희 시골 고향에 전기 들어온 것도 1975년이거든요.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리에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 어떻게 둘이 만나서 출산율이 6.3명이에요.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노동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택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 중에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2021년에 0.81명 매년 120만 명 평균 100만 명 많을 때 120만 명 태어나던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세상이 지금 25만 명 정도 낫는 때하고 같이 되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가 힘든 거죠 그게.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그러면 지금 부모님 세대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실수했던 것들이 그러면 내가 너무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6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어요. 54세. 그게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예요. 그러니까 32년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까지는 그 할아버님 환갑잔치고 그럴 때는요. 축하할 일이에요 진짜. 그냥 노부모 부양기간이 5년이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이거든요.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죠. 너무 빨리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거기다 옛날에는 또 자식들이 어쨌든 노부모를 봉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은 6.3명 태어날 때는 6명이 부양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7일만 하면 되니까. 지금은 1명도 애 없는 집도 많으니까. 그런데 또 애들한테 돈은 또 엄청 쓰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대로요. 작년에 cnn 미국 방송이 미국의 투자은행에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세계 주요국에서요. 주요국에서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 양육비 들어가는 총액을 gdp로 나눠봤더니요.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이에요.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이태리.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대비 세계에서 자식한테 돈을 가장 많이 퍼붓는 나라거든요. 그런 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러면 그거 말씀하신 대표님 얘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식들한테 투자하면 그 이상이 돌아왔는데. 뭐냐면 옛날에는 사교육비가 이게 의미가 있었던 게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고성장 시대는 신규 취업이 많기 때문에. 취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성장기에는 신규 취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직할 때 저쪽에서 나를 뭘로 뽑냐면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고요. 그다음에 평판. 한마디로 인간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 거기서 잘못되면 끝이에요.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요즘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데잖아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또 요즘은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33년이 되면 지금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사라지고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창의력 있는 애들로 키워야 되는데 과외 공부 들여서 위탁 교육을 시켜서 뭔가 옛날에 맞는 교육을 시켜놨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어려운 거죠 그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35년이면 되게 빨랐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빠를까 했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더 빠르다는 거잖아요. 25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인구구조학적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비슷하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분들도 1인 가구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계시다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16%예요. 16%예요. 그런데 일본은 30%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몇 년 지나면 우리도 일본 수준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노인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여성인데요.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여성이거든요. 저는 여성분들한테 강조하게 뭐냐면 나중에 남편 먼저 가고 혼자 남아서 10몇 년 살아야 되는 그 혼자 사는 시기를 제일 지금 신경 쓰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게 그건가요? 원래도 남자가 보통 나이가 많잖아요. 결혼할 때. 그런데 남자가 평균 수명이 좀 낮으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여성 혼자서 할머니가 혼자 사는 기간이 한 10년은 된다. 남성들은 부인하고 사별하고 나서 혼자 남는 기간이 한 9년에서 10년쯤 되는데 여성들은 남편하고 사별하고 혼자 사는 기간이 15년에서 16년. 진짜요?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실이면 어떻게 하냐. 제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된다고 그러죠. 요즘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전체 결혼한 커플 중에서 연하의 남자와 결혼한 커플의 비율이 16% 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하긴 사실 평균 수명만 생각해보면 그게 맞긴 한데. 요즘 젊은 여성들도 통박이 다 있구나. 듣기로는 아무래도 할머니가 혼자 산다 그러면 할아버지 혼자 사는 것보다 뭔가 돈 버는 게 더 힘들 것 같거든요. 뭔가 체력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여성 혼자 사는 게 자기 스스로 일도 하고 애도 봐주고 편하다는 말은 맞는데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제 아는 사람이 한 10몇 년 동안 남편 암 수발을 했거든요. 이분이 자기 아르바이트하고 직업 좀 돈 좀 벌던 사람인데 남편 병 간병을 해야 되니까 일을 안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십 몇 년 동안 병원비로 들어가고 나니까 빚만 잔뜩 쥐고 남편은 돌아가시고 혼자 되니까. 그래서 노후 빈곤율은 여성이 세대 중인 세대가 빈곤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요. 노인 중에서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사는 사람을 노후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그 빈곤율이 남성은 30.5%인데요. 여성은 65%예요. 돌아가셨는데 부인이 소득이 없고 그런데 남편들은 보면 평소에 일을 했잖아요. 또 연금도 많이 가입하고 그랬는데 여성분들은 우리나라 대부분 일도 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또 그러고 일을 해도 비정규직이나 밖에 없고 연금 가입한 거 없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병원비 쓰고 떠나버리면 여기 70세에서 75세까지 의료비가 피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재산도 적은데 65세 넘어서 노인 되고 나서 부동산 값이 한번 폭락을 한다든지 또는 창업해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그다음에 중대 질병에 걸려 가지고 돈을 다 날린다든지 황혼위원회 가지고 반씩 나눈다든지 이래서 빈곤층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뭘 대비를 하거나 대처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32%로 그게 가구 원수로 볼 때는 아직 제일 높아요 사실은. 그런데 더 높은 나라가 스웨덴인데요. 거기는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이 57%고. 57%요. 수도수도 걸러면 60%예요. 그러니까 온천지가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은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행복한 나라예요. 왜냐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다 해야 된다고. 또 혼자 살더라도 중대 질병이 있기 때문에 병이라도 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혼자 살더라도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또는 새로운 유연사회 취미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모여 가지고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에 대한 시세가 됐는데 그때에 대비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째가 연금 중대 질병보험 그다음에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요.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혼자 남아서 10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연금을 들어도 아내도 좀 들고. 그렇게 드는 것도 있고. 한 예를 들면 제 아는 변호사 한 분은요. 8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세를 받아 먹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거의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만한 이만한테 준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는 가족회복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같은 건물 또는 근처에 살기는 독립적으로 살면서 모여 살도록 집을 개축을 하면 새 재택을 준대요. 그리고 노인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과의 그룹 리빙 공유경제 이런 것도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는 대형 고층아빠들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대형인데 고층이요. 왜요. 고독사하기 딱 좋은 거죠. 고독사.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더라도 외롭거든요. 고독력. 이걸 키워야 되고. 혼자서 있을 수 있는. 우울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사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국가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거는 경로당 있잖아요. 이런 데 경직돼 있거든요. 거기 모여서 고수도 없지고 그냥 할머니들끼리 점심 해먹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많은 데야 하고 있거든요. 할아버지들은 잘 안 가고. 거기 가면 60대가 막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의 병원을 보냐면 시니어 살롱이라고 있어요. 같은 입이라도 경로당보다는 살롱이 낫잖아요. 조금 더 낫네요. 살롱이라고. 그래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모여서 재미있게 하는 그런 것들 해서 제가 아는 사람이 그렇다고요. 그 어머니가 아침에 나 오늘 살롱 간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어울리게 되면 외롭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의 시니어 살롱이 사실은 일본의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로당을 보고 맺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원조인데 아직 그런 걸 못했구나.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막 겪다 보니까. 그러면 아직 국가적으로 뭔가 대단한 어떤 대책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좀 저는 국가가 어떻게 책임져줄 수는 없잖아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 정도겠죠.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에 개인이 잘 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런데 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좀 많긴 많다. 그래서 이제 정부 시책이라고 보면 연금 같은 데 가입하면 새 재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 이유가 국가 재정은 어려운데도 새 재택을 많이 주는 이유가 이제 당신들의 노후를 정부가 책임져서 없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런 거를 개인들은 활용해야 되고 정부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요즘에 뭐 윤론은 요즘에 조금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뭐 30대나 40대까지도 이제 아예 이렇게 복잡하게 결혼하고 힘들 바에는 그냥 혼자 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예 시작부터 비혼으로 쭉 간다. 그럼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을 생애 비혼이라고 그러거든요. 또는 평생 비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생애 비혼율이 1980년도 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였어요. 다 했네요. 그때는 결혼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안 하면 좀 이상하다고 그랬죠 그때는 또. 그런데요. 이게 2020년에는요. 남자가 16.8% 여자가 7.5% 늘어났어요. 그런데 놀란 건 이웃나라 일본이에요. 일본 남자의 27.5% 여자의 17. 몇 퍼센트인가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거의 남자는 3명 중에 하나. 그런데 뭐가 좋은 거라고 지금 우리가 일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일본도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갈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하는 건 자기 인생관이니까 좋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노후준비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해야 되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까 결혼한 거 대비해서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지금 결혼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들은 안 하는 건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아까 말씀드린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준비 있잖아요. 그런 걸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더 신경 써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맞춰 사는 거를 지금부터 조금 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연금을 단단히 들어두는 거. 중대 질병법만 단단히 들어두는 거. 그런데 그거 맞네요. 혼자니까. 그렇죠. 내가 아프면 답이 없으니까. 들어두는 거. 그다음에 가족이 없으니까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 어떻게든. 요즘 신림동 같은 데 가보면 어떤 집에 남들끼리 다 모여서 살잖아요. 그게 그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거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아직은 좀 어색하긴 한데 이게 조만간 급격하게 다가올 거니까. 내가 내 인생관이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그러면 그런 준비를 더 신경 써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더라도 누군가랑은 같이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사람은. 그리고 아까 말한 고동력을 키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고동력 키운다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 혼자 있어도 뭔가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취미를 만들든. 종교 가져도 좋을 거고. 그다음에 뭐 취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10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밥 먹으면 이상한 사람이 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혼밥이 편하다고 말하는 걸 보면 시대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긴 또 노년에 이혼하시는 분들도 재산분할 또 해야 되니까. 그럼요. 지금 우리나라에 또 하나 큰 문제가 뭐냐면요. 1990년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중년 황혼 의원의 비율이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5%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는 37% 돼요. 2000년 초에 일본에서 황혼 의원이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황혼 의원 대국 인가 생각했는데 아니고 이혼율 자체가 우리가 일본보다 높더라고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이혼율 1대2거든요. 일본은 아직도 신혼 의원의 비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중년 황혼 의원의 비율이 높아요. 이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죠. 여기서 만약 이혼이나 하는 날이면 노 파산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소득도 없고 지금 자산도 얼마 없는 노년분들에 또 거기서 쪼개져버리니까 그러면 혹시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궁금한데 일본은 그래도 좀 노년에 같이 사나 봐요. 일본 같은 나라는 남편이 현역을 잃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남편은 일하고 일로 나가고 부인은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고 훨씬 가부장적인 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놀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퇴직하고 나서 30년 만에 갑자기 남편이 집에 딱 앉으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젊을 때부터 커플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출장도 허락받약하고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혼감이고 젊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꼭 퇴직해서 이혼할 그런 이유가 없죠. 이혼할 사람들은 진작에 이혼했겠구나. 그랬지.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게 참다가 나이 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일본에서 퇴직한 남편 중에 인기 일본이 뭐냐면 요리 잘하는 남편이라든지 건강한 남편이라든지 싹싹한 남편이라든지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이 아니고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고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일본 그 부인들이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증세가 뭐냐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그다음에 암 공포증 12장 괴양 그다음에 키친 드림커 주방에서 술 홀짝홀짝 마시는 거.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안 갔잖아요 . 요즘 또 젊은 세대는 다를 거예요 . 다 맞벌이하니까. 그런데 우리 세대는 안 그렇잖아요 . 따로따로 놀다가 30년 만에 만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긴 이게 지금 30대 40대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부모님은 남편은 완전 일만 냈고 아내는 또 주부였던 분들이 훨씬 더 많았 는데 갑자기 같이 살으라고 하니까 그게 내가 조심스러운 게요. 말하기도 조심스러운데 작년 말에 어느 지상파 방송에서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어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걸 주제로 토크를 하는데 패널이 남자 넷 여자 넷인데요. 그 mc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으면 남편도 아내도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8명 중에 7명이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남편이 집에서 있기 때문에 속박되는 것 같다. 뭐 일 좀 시켰는데 너무 서투르니까 짜증난다. 그런데 또 남편은 뭐냐고 하냐면 불편해하는 마누라 보는 게 또 불편하다. 저는 불편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별로 집에 없으니까. 계속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자랑 같아서 참 조심스러운데 뭐냐면 아 이게 다행이구나. 저도 집에 있으면 우리 집사람도 한상간 하니까. 원래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지만 그런 훈련 같은 건 생각도 못한 채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20년을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기 처방으로는 뭐냐면 남편들이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활동이든 자원봉사활동이든 아침 아홉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노력하는 게 참 시급하다. 뭐라도 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그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한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그 심사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공무원분들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읽은 수기 105분의 수기를 읽었는데 90%가 나와보니까 절벽이 들어요. 제일 비치는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인가는 오늘도 안 나가나. 놀래 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취직해야지. 그때서다 원서를 여기저기 돌렸는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그분은 상당히 고급구먼 한 분인데. 그러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한 군데에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을 왔는데 보니까 주간도인 보호센터. 요즘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좀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거든요. 이것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면접 보고 붙어서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가 했더니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에 없으니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제가 읽은 그 수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그래서 아 남자들은 나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다시 한 번 깨달았죠. 그런데 저도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이제 8살짜리 애가 있는데 애가 퇴근하고 집에 가서 보면 귀엽고 이렇게 예쁜데 하루 종일 있으면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있으면 뭐 해달라고 그러고 막 놀아달라고 하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남편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왜 와이프가 싫어하냐 이렇게 하는 남자분들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아내분들은 그 30년 동안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렇겠죠. 집에서. 나도 할 거 많고 바쁜데. 남편 출근하고 애 학교 가고 나면 이제 친구들하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 시간을 갖고 자기만의 생활을 갖는 그게 버릇이 들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와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이게 미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남편분들이 또 약간 부모님 세대들은 아직까지는 또 약간 좀 뭐 해달라. 권위적이든가 뭐래. 거기다가 또 약간 고위직에서 또 퇴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부하직원처럼 하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혼도 사실은 초고령 사회에서 황혼 이혼도 엄청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아직 온 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막 한 50대 초반이시거나 아니면 40대 후반이신 분들은 황혼 이혼을 안 당하려면 미리미리 좀 뭔가 좀 같은 활동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요. 그 인생 단계별로 나이 연령대별로 준비할 거를 미리미리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20 30대는 직양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시작과 동시에 삼청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러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가입해서 가는 거니까 거기다가 뭐냐면 인적 자본 투자. 돈을 구워서라도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백성시대는 일을 오래 해야 되니까. 오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20 30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40대가 되면 나중에 중대 질병 걸리면 그게 파상이 되니까 안 걸리도록 건강에 조심하는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중대 질병 보험 하나 들어주는 거. 이게 40대 할 일이고요. 40대 할 또 하나 일은 뭐냐면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자립인으로 키워놓는 거. 지금 우리나라 부모들이 애들한테 영어 수학 말고는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자립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 자립이 뭐냐면 첫째가 행위의 자립. 내가 가고 난 자리는 남에 와서 치우면 안 되잖아요. 요즘 옛날보다 좋아졌지만 아직도 목욕탕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는데 누군가가 지가 할 일을 안 했으니까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회사에서도 어떤 친구가 하면 못 믿어서 꼭 누가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게 행위의 자립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의식의 자립.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남의 눈 때문에 제일 미치는 나라거든요. 남의 눈에 종속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자기 소신대로. 그러게 해야지 직업관을 갖는다든지 그다음에 절약을 하려고도 그렇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의식의 자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 자리. 그런데 경제적 자리 중에서 돈 버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맞춰서 하는 능력. 그렇죠. 본인 능력에 맞춰서 살면 살 수 있는데 본인 능력보다 항상 높게 쓸려고 하고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20, 30대는 3층 연금하고 인적 자본 투자 열심히 하고 40대는 건강 리스크와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50대가 되면 퇴직이 가까워 오니까 가계 자산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이 바짝 잘못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맞추는 문제하고 우리나라는 또 가계 부채를 많이 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주객분제 부채액 이 부채 비율이요. 부채 비율이 제일 높을 때는 일본의 경우는 20, 30대예요. 179%. 그때는 빚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35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사가 나면 빚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 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빚이 5% 정도밖에 안 넘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값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사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거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을 샀어요. 그게 쫙 올라 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1991년인데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려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부채 비율이 제일 높은 게 30대인데 131%. 그런데 줄지 않아요. 퇴직할 때가 됐는데도 빚이 83% 그냥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 40평. 그러면서 은행에서 3년짜리 4년짜리 기간으로 돈 빌려 집을 사니까 낼몰이 퇴직인데도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에서 20년 30년 후 노후에 혹시라도 일본과 같은 집값 바랑이 화산이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하우스포어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까 자동차도 얘기하셨지만 그냥 좀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훨씬 큰 건가요. 그러니까 암문지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구가 큰 건 어떻게 보면 향상심이 있다는 건 좋은 건데 지금 봤던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는 사실은 절약이 중요하거든요. 맞춰 사는 능력이. 그러니까 선진국도 그래서 다 근검 절약하는 거예요. 부자 나라인데도. 그런데 우리는 엊그저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시절만 살았기 때문에 아직 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렇겠죠. 저는 지금 30 40대가 어른되면 또 달라지라고 생각해요. 현재 노인들은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현역이다. 평생현역.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연령이 51.6세라고 그러더라고요. 반올림에서 52세에 퇴직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평균 수용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이거든요. 그럼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죠.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그냥 100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퇴직하러 가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가거든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 시간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곱하기 365일. 할 일이 없는데 11시간이 남으면 그거보다 힘든 건 없죠. 그렇죠. 365 곱하기 31년 하면 12만 4465 시간입니다. 12만 시간. 그래서 제가 퇴직 후에 12만 시간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12만 4465 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하나 와서 근무하는 시간이 평균 1967시간이에요. 12만 4465 시간을 1967시간을 나누면 약 63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3년에 해당한다. 진짜 긴 시간이다. 엄청나게 긴 기간이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들은 얘기가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니다. 인생도 무제히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겠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저는 우리나라는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아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인생에서 재산이 잘 말랐다가 50대인데 50대 가구의 가구당 총자산이 5억 6700이고 거기서 부채 빼면 1억 74만 원 빼면 4억 6600만 원인데 거기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545만 원이에요. 남는 게 뭐냐 6100만 원이에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선진국은 재산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갖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 공무원 군인빼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54%밖에 안 되잖아요. 65세 이상 노령연금. 그리고 월 수령액이 60만 원 위만이 78%고.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많은 사람은 7.7%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은 있는데 가입자수로 전체 금액을 나눠봤더니 한 3.8백만 원. 개인연금도 많지도 가입도 안 했지만 계좌당 금액이 5천만 원. 천재 받아봤자 몇 푼 안 돼요. 그러면 남는 게 달랑 집 한 채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잘못하면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10년 후가 되면 일본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재작년에 151만 채 빈집이 있더라고요.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그리고 120만 명 태어날 때 집에 대한 수요하고 20 몇 명 태어날 때 집에 대한 수요하고 같겠습니까 다르죠. 20년 30년 후에 지금의 집값이 유지 될 건가도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결국 남는 건 뭐냐. 일하는 수밖에 없다. 일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친구분들의 어떤 현황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일을 못 하시나요 대부분 50대 중반에 나오죠. 그럼 특별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세대는 그나마라도 고성장 시대에 살아서 집은 한 채씩 갖고 있고 약간 금융상으로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헐어서 싸는데 제 친구들은 다 직장사관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닌데 제일 힘드라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싹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디 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사람 모이는데 못 가고 그러니깐. 돈이 없어서도 일을 해야 되지만 부부간의 화목을 위해서도 뭔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일이라는 게 하고 싶어도 누가 시켜줘야지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래 일만 줘봐. 왜 우릴 일을 안 해. 다들 그러죠. 이 청년 시럽이 넘쳐나는 시대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래서 3, 4시대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창직의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직. 새로운 일을 만들어낸 시대. 요즘 생각기도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아이패드 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저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요. 과거 흔적 지어준 거다. 정리 컨설턴트. 저도 사실은 노설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기가 뭐냐면 자산운용사 사장을 하면서 자산운용업이 잘하기 위해서는 운용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서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미국 일본을 보니까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노설계 교육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하게 되면 회사하고 같이 회사에서 오래 있을 수 있고 만약 아니면 그 일을 갖고 나와서 제가 1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한 1년 반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못된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체면을 버리고 몸이 약간 허드렛 일에 해당하는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없죠. 대안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안이 점점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보면 퇴직 기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일본이 아파트 관리인인데 경쟁률이 50대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0대 1. 또 제 친구는 사장인데 그 딸이 대학 나온 애인데 40대 중반인데요.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어요. 그런데 애만 키우는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거든요.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는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방문 개호라고 해서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서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 주고 간단한 지만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거기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때리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리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제가 놀란 게요.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분이 늘고 있어요. 기사분이 62번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에 서울 지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지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게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로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장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주위에 지금 그런 사람이 알게 모르게 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자기 형편에 맞게.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평생 현역을 할 수 있던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지금부터 47년 전에 1975년에 일본 동경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거든요. 연수 받으면서 일본의 노인들이 일하는 사례를 본 거.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보다 30년 빠르니까.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린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이때 비즈니스 호텔에 저녁 5시가 되니까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당번으로 교대를 하더라고요. 일류 호텔이 아니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보고 그 쇼크를 받은 거가 제 인생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 30대 40대 50대한테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간접 경험을 여러 번 한 거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에 대한 중요성을 간접 경험으로 빨리 우리 젊은 직장인들이 해서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자산운사 사장하면서 제1의 연장선으로 투자 교육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살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젊을 때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30대도 40대도 해오던 게 있으니까 그냥 쭉 가는데 지금 급변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미래를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유망 직업이 결국에 좀 노인 대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로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건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해온 일이 있으니까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제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가장 좋다. 그게 못했을 때는 체면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반대로 오히려 그런 거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조기 은퇴 해 가지고 나는 이제 사실상 연금처럼 평생 수익을 만들어서 그걸 살겠다. 만족하고 살겠다 이건데 파이어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파이어족은요. 그거는 자기 인생관이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미국에서 1990년대에 생겼거든요. 그리고 2008년 금융 6일 이후에 확 늘어났는데 뭐냐면 재테크를 많이 해 가지고 확 돈 벌어서 그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극단적으로 절약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소득의 막 7 80% 저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만들어서 나와 가지고 또 극단적으로 절약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재테크를 해 가지고 돈을 벌면 그 번 돈이 그다음에 유지된다는 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잘못해서 깨먹어버리면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첫째고요. 재산은 유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소일결의가 일이 없으면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40대 50대가 돼 가지고 동기생들은 각 지장에서 중요한 유치에 있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만 마땅한 일이 없으면요. 공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기 싫은데 막상 일이 없으면 일이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파이어족들은 하고 싶은 일 취미 이런 걸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해 있는 게 두 번째 재테크에서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놀고 살자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 이거죠. 파이어족의 의미가 좀 다르다. 의미는 아껴서 절약해서 돈 모아 가지고 생활도 절약해서 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자. 그래서 제 아는 사람 중에는 펀드매니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힘든 직업이거든요. 40대 중반까지 주말도 없어요. 이래서 연봉 많이 받아 가지고 그 돈 아껴서 딱 모아 가지고 섬 하나 사서 개발하거나 무슨 사역공헌 무슨 사업을 하거나 취미로 뭔가를 하나 하거나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파이어족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파이어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파이어족 하면 빨리 재테크해서 돈 많이 벌어 가지고 부자 돼서 부자를 파이어족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냥 편안히 살자. 그건 아니잖아요. 극단적으로 풍족하지 않게 사는 거죠. 그러면 맞벌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벌이하는 분들의 고민이 사실 아이 때문에라도 그만둘까 외벌이할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맞벌이를 하는 게 좀 유리할까요? 그럼 맞벌이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요즘은 남자들이 가사노동을 여자와 똑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남자들도 출산 육아를 받는 게 이상하지 않은 사유가 돼야 되고 더 큰 건 뭐냐면 국가가 보육문제는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고성장 시대에는 남편 혼자 벌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맞벌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상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육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져줘야 되고 그다음에 부부간에도 똑같이 남녀 구별 없이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조부모들도 뭔가 당당하게 도와주고 당당하게 어느 정도 비용을 받는 조부모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외벌이로 하는 것보다는 맞벌이하면서 돈을 벌어서 조부모들도 돈을 준다면서 일종의 공동체 형식으로. 그러니까 양육 개념에 대해서 노부모들을 재교육하고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한때 저희 포럼 에서요. 그런 조부모에 대한 손자 손녀 양육 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 같은 거 세미나도 하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딸의 시각 차이도 요즘에 많으니까. 애들 막 키운다고 생각하는 엄마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블로그에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험담을 인터뷰해 가지고 취재해서 시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저도 애와빠로서 느끼는 게 초등학교를 가면 1시인가 1시 반인가 와요 애가. 그러면서 어떻게 맞벌이를 하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정부가 저는 자녀 양육에 관한 그런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 해결 안 하고 도대체 어디다 돈을 쓰는 건지 최소한 6시 7시까지는 봐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애를 낳으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지금 뭐냐 우리 출산율이 낮은 거가 큰 문제잖아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뭘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어쨌든 노후 대비를 하는 것 중에 소득도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자산도 가지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대표님은 연금 이런 걸 좀 쪼개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월소득이 나오는 걸 좀 구축을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선진국이라는 게 뭐냐. 노후장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고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그런 면에서요. 이제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당신의 노후의 주수임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독일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은 연금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비율이 70 80%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2%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그동안의 주 생활비율을 조달했느냐. 1980년도 조사에서는 자녀의 도움이었어요. 자식의 생활비 도움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2020년에는 자녀의 도움이라는 비율이 14%로 줄어들었어요. 72%가. 거의 안 도와준다는 얘기죠. 못 도와주죠 자식들도. 아마 한 2 3년 지나서 조사 다시 하면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 같은 경우는 0.7%밖에 안 되고 일본은 1.9%고 독일은 0.4%. 그러니까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금이 준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 30대 직장생활을 시작과 동시에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30년 정도는 해야지 어느 정도 연금이 나오니까. 그걸 못하고 퇴직한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 사람들은 주택 그다음에 농지 담보를 해서 생활비 받아서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같은 걸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무 단기간에 성장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더 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선진국 대비해서 나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데라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좀 더 강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거 좀 더 비싼 거 사서 좀 돈을 더 불려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결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외국은 어찌 보면 좀 일종의 포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고성장기에는 그런 게 가능해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절약이 강조되는 거예요. 제가 십 몇 년 전에 일본에 가서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읽은 책의 인상이 이쁜 게 뭐냐면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거다 이거죠. 고성장 고급의 시대는 극까지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성장 저금 이세는 막말로 엿장수많자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절약이 이렇게 강조되는 거예요. 십 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는 제 생각도 고성장 마인드에 있을 때니까 그때 제가 그런 생각 신경이 나게 돈 버는 책을 놓고 쪼잔하니까 무슨 절약이야. 그런데 지금 시내 서점에 들려보면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원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거든요. 시대의 반영이에요. 저는 그래서 고성장 시대의 마인드를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그래도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20, 30대 아니면 30대에서 40대 초반 정도인 분들한테는 저축을 얼마는 해라. 이게 우선은 있어야 될 거 아니니까 소비를 좀 줄여놔야 그걸 연금을 넣든 집을 사든 주식을 하든 할 텐데 지금 아까 너무 과도하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절반 이상은 저축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그런데 그 과도하게 쓴다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자동차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 직장인들이 일주일 내내 차 세워놓으면서 차 한 대 그것도 좋은 차 없으면 쪽팔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랜저나 정도는 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재미교포가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는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제가 여의도에 살고 있는데 여의도에 제 다니는 교회에 보면 같은 여의도에서 자동차 끌고 와 가지고 앞에 세워놔서 경찰들이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아무리 시도하는데 그 사람을 눈으로 볼 때는 참 이상한 거예요. 저런 걸 아끼지 않고 어떻게 노후 준비가 되는가. 그렇죠. 이미 겪어봤으니까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는 그냥 팍팍팍 이렇게 늘어날 때는 이런 게 쪼잔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긴 그렇죠. 어차피 나중에 돈 벌 거 미리 좋은 거 사자 이런 마인드가 좀 컸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3년 전에요 서울의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커플 세 커플을 인터뷰한 일이 있거든요. 그 세 커플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인데 부부가 맞벌이 해 가지고 연 1억을 번대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2명의 과외비로 들어간 돈이 3360만 원이라고. 거기에 책값 있죠. 등록금 있죠. 옷 사줘야죠. 빵 사줘야죠. 게임기 사줘야죠. 먹고 살아야 되죠. 언제 저축을 합니까. 그런 거를 고성장 시대의 마인드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인드를 버리기가 참 저도 어려운 게. 그러면 애 그냥 학원 보내지 말고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문제는 저는 애들을 과외 공부시켜서 생각하는 애들로 만들면 좋다고 봐요. 방향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뭐냐. 위탁교육이거든요. 엄마들이 좋은 선생 누구라더라 해 가지고 거기 딱 뺑뺑이 놀리잖아요. 얘네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다녔는데 자기 의사로 다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직업이 사라지는 시세거든요. 부모가 그것까지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판단해 가지고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계속 찾아내는 데다가 차라리 교육을 시키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가 교육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서 하고 다닌 거예요. 하긴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밀겠는데 요즘 부모들은 제일 자녀들한테 간섭하는 게 문제거든요. 거창고등학교 아시죠.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거창고등학교에 전국에서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모인다요. 그런데 바람직한 학부형이 누구냐. 경상도 산청에서 농사지어서 보낸 분.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자기 아들이 최고래요. 네. 마음대로 알아본대요. 골치 아픈 게 누구냐. 서울에서 온 교수 아들 박사 아들 고관 아들 골치 아픈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교육의 도리를 배우지 못한 부모들이 더 잘 지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배운 부모들이 반성해야 돼요. 그러네요. 이게 약간 고성장 시기 때는 직장이 늘어나고 있었으니까 이대로만 가면 무조건 성공인데 이제는 일이 줄어드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면 모르겠 는데 저희 업계에서 몇 년 전에 사내 변호사 한 명 뽑는데 50명이 모였더라니까요. 네. 50명이요. 50대 1. 네. 그런데요. 지금 변호사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우리나라 변호사 등록 1번이 1906년에 나왔대요. 만 번째 등록이 2006년. 그러니까 변호사가 1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그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귀하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데요. 또 1만 명 늘어나는데 8년 걸렸고 또 1만 명 늘어나는데 5년 걸렸어요. 지금 변호사 3만 명 시대거든요. 일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거든요. 요즘 의대 정원들이라고 난리잖아요. 제가 돌아가는 꼴이 의사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머니들이 과외 근무 시켜 가지고 교육시킨 건 지금까지의 그런 좋은 회사 들어가는 방법이로는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사들이 사라지고 없어져서 새로운 직업이 생길 때 내 아들을 생각하는 아이로 만들었는가.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예 그냥 해외 주식이나 이런 주식으로 아예 그냥 사교육비 대신에 그냥 사주면서. 그래서 저는 투자도 그렇고요. 우리 앞으로 직업도 그렇고요. 그 리스크 risk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해요. 이게 문제예요. 언론에서도. 그 십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는 막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막 겁이 났어요. 그런데 십 몇 년 지나는 동안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짤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건 위험밖에 안 보여. 입에 위험을 달고 다녀요.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이거 딸한테는 얘기입니다. 뭐 하지 마라.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대라고 난리지 않아. 위험한 상품을 파지 마라. 안전.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막마로 쪼다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냥 리스크라고 그래요.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이게 리스크거든요. 그런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은행에 갖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10% 넘게 금리 줬죠. 몇 가지 지급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됐죠. 그런데 앞으로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영하는데도 이 리스크 불확실성을 테이킹 안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세상이 왔거든요. 지금 저는 공무원분들한테 강의할 때 그러거든요. 죄송하지만 공무원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국민들이 화가 나면요. 행정기업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전화하는 사람을 불러서 행정기업 위원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칼 휘둘러요. 안전하잖아요. 지난 5년 동안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13만 명 되려놨대요. 일본보다 인구가 일본이 우리의 2.4배거든요.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많대요. 국민들이 화가 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안전하다고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게요.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어서 나왔냐면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한테 제일 식빵한 게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그런데 엄마대로 애들한테 가지 마 가지 마. 그 근처도 가지 마. 그렇죠. 판단력을 안 주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판단을 해 줘버리죠. 돈을 돈대로 드리고. 이게 지금 앞으로 세상에 큰 문제예요. 그렇죠. 사실 리스크라는 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 겨려되어 있죠. 지금은 그냥 엄마나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저는 제일 우리 애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위의 자립. 내가 떠난 자리에 누가 손대지 않고 훔쳐도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의식의 자립.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고. 그다음에 경제적 자립.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우리 애들한테 키워야 애들도 살고 부모도 산다. 그 생각은 꼭 해야 된다고 봐요. 경제적 자립이 좋은 직장을 얻어라 가 아니고 자기 능력에 맞춰서 사는 기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드는 거. 그런 거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셋 드라마. Nã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